성인인가? 지상보설도 없네 어 없어 적이 지상보설도 있겠다 응 가야겠다 공원으로 내려가면 안됐지? 뭐 왜 안됐지? 거기에 뭐 있었잖아 아 여기 거미랑 그 아니면 그냥 갈까? 그냥 달리면 되잖아 그러면 스태미나 좀 채우고 놀라서 다 사라질텐데 아 그렇네 어차피 사라지겠지 어 이제 새로운 지역이야 다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우선 여기 위로 막혔는지 뚫렸는지 확인해볼까 여기는 뭐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네? 아 아이템 있겠다 그렇지 어 수집형 아이템 뚫뿐 있지 뚫뿌마리 뚫뿌마리? 어 음 음 여기 뭐야? 아 여기 원래 막혀있던 데잖아 어 여기도 막혀있던 데였어 아예 새로운 지역 아예 새로운 지역 어 어디부터 갈래? 내려온거? 어 없다 그치? 어 이리 없다 어 잠깐만 살려주세요 제발 잘못했어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내가 다음에 또 올게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번만 봐줘 나이스 뭐였냐? 몰라 그냥 나오는 애들 아냐 아냐 아이템 아이템 그거 10엔 10엔이었나 동전? 음 새로운 마을이냐고 여깄다 이거 한번 보자 이거 봐야돼 터널 여깄다 아 그러네 터널 어 연못도 있는데? 연못? 연못에 관련된 거 뭔가 있는 거 같아 그럼 하나가 터널이랑 하나가 연못인 거 같은데? 아 그러네 어 근데 그러면은 응 이번에 새로운 게 있네 역도 있어 아이템 어디다 하는 거야? 여기 돌아다니면서 찾아야지 아마 아 진짜? 여기 지장버설 딱 하나 어? 어? 뭔데? 또 여기 뭐 있나 보다 뭐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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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추억 시작된 거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 이거 좀 이상해졌는데? 등신의 추억 같은데? 그러게 사라졌는데 아이템이야? 아이 아 돌 던지고 저 아를 쭉 가볼까 그러던가 어? 저 친구 오네 저 뒤에 오잖아 왜 저러는 거야? 관지 안 쫓다고? 원숭 나무에 온다 온다 오는데 사인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가다가 걔느려 어 내 생각엔 여기 가다가 생을 마감하지 이건 뭐야 여기가 한번 볼까? 어디야? 여기 어? 여기 이건 어? 으응? 이거 닭 닭 닭 그거 같은데? 닭 그거 같은데? 아니 닭 닭 저기 뭐야 닭발 닭발 닭 닭 닭 닭 닭 오 열차 온다 어 어 어? 아 이게 추억이다 어 찾았다 왜 둘이 만드는데? 뭐 있나? 어 어 어 오케이 나이스 이로써? 이로써 우리 다운 어 아 오히려 바다로 가야될 수 있는데? 어 이거 뭐야 호수 느낌도 나고? 어 여기 아직 못 가는 거 같은데? 어 그니까 역이랑 그런다 아직 못 가는 거 못 가는 거 같아 어 막힌 거 같아 그 역 역통제하는 그런 곧 곧 갈 수 있나? 일단 지상들 있나 한번 싹 봐보죠 이거 보고 왔나 보자 응 밑으로 가면 연결되어 있나? 엠암문 그거 지도암문 볼 수 있어? 그러나 연결되어 있네 어 저기 쭉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에 올 때 저로 와서 열면 되고 저 친구 지나가 어 여기 왔다 저 친구가 여기까지 오나본데? 여기 위로는 안 따라갔으니까 아 그럼 이리로 가자 굳이 저기까지 가서 제가 살짝 그 손바닥 같은 건가? 아니네 여기도 오네 뭐야 뭐야 왜 저네랑 안 왔어 자꾸 퀘스트 때문에 안 오는 거 터널이다 어 맞네 이거 이거 이 퀘스트 이 퀘스트 아 그러네 이 퀘스트 때문에 우리가 반지 뺏어간 줄 알고 극대노 해가지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잘 가라 그렇네 아니 터널이야 지금? 지금 어 터널인 거 같아 그러면 극대노 한 거 아 터널이잖아 반지 비싼가봐 와 극대노 했어 아 저기 터널이다 어 나이스 여기 터널이구요 그러면 여기 지장보사를 하나 딱 하고 저장하면 딱 끝날 거 같은데? 괜찮을 거 같아 여기 근처에 지장보사를 있을 거 같아 야 바로 있네 지멘 지멘 했으니까 한 번 맵 최대한 밝히다 그래 생을 마감해볼까? 얘한테 죽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얘는 얘는 와 아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초록 초록달팽이야 초록달팽이랑 빨간달팽일 때 죽을 수 없지 여호호호호호 어떤데 어? 어? 여기 설마 호수? 어? 우선 스티미러나 해볼까요? 아닌거 볼 거 같으니까 어? 이거 한번 이거 볼까? 응 연못에 물건 던지지마 연못이다 연못에 물건 던져볼까? 어? 쥐다 쥐가 저쪽하네 이게 연못이야? 어 던졌어? 저쪽으로? 어 근데 튕겼어 못 던져 튕겨나가는거야 아니면 뭐 종이비행기 던져야돼? 아니야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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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못 보겠다 느낌? 아니 느낌 어딘? 잠깐만 오케이 어 이건 진짜 어렵다 구까지 있는거 같네 어어 여기도 지도 한번 보자 저기 가다가 또 걸릴텐데 아 그렇네 이거 스태미너죠 이거 느려지기도 해 심지어 아 너 달리는거 안해서 느리게 어 이게 스태미너 확 따라가지고 놀래가서 저 위는 뭐야? 그냥 끊긴 길 같은디? 어디? 가오든가 어 어디? 소리 이게 뭐야? 올라가는 길 오르막길 아니 거의 내가 몰라서 물었을건데 여기 뭐 안되냐고 아니 내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몰라 오르막길 내리막길 아 몰라 씨 아니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신선해 아 여기 대나무 쪽 길이네 아 그러네 대나무 가는 길이네 어 이 가운데가 비어있네 많이 위쪽으로 가자 가락 다 미르 아 어짜 여기에도 뭐가 나으나? 뭐야 영화? 이거 뭐야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실례지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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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는 빨간 달팽이? 아... 나 이제 소리 어느정도 날 것 같아 어... 자... 깍깍깍 하는 애는 그... 어어... 여친구 어디까지 오는거지? 여기서 꺾을 것 같은데? 어... 오오오오? 저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아... 저 밑으로 가고 싶었는데? 여 길이 연결되지 않을까? 여기서 밑으로... 밑으로 가는 길을 찾아봐 왼쪽으로 꺾는 길이 있긴 했어 여기 그러면 여기가 길인 것 같다 저 우선은... 우선은... 여기 같은데? 아... 거긴 봐 아... 맞네 여기가 뭔데? 주택가야? 단지 같은데? 아... 단지? 아... 어떻게 지만 보고 바로 와라냐? 신기하네 그러네 단지네 어 떨어진다! 지렸어! 오... 오... 흐흐흐흐흐흐 진짜... 이거 빌어먹을... 마을 저 저 저 저 뭐야 또... 저 흰색깔이 있었는데? 아... 저 친구? 흰색가 많네 여기 올라가는 길은 뭐야 매미인데 매미의 왜 아 이 매미가 그 진짜 빌어먹을 어 어 어 어 이거 발자국 발자국 어떻게 피했더라? 눈 감아 눈을 감자 저 근데 깡통 왜 움직이는거? 몰라 여기로 아 잠깐만 눈 켜봐요 어 아니 이건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거야 그 B 어 여기도 있다 이게 어 쥐셔있다 쥐쳐져가는데 어 가만히 있으면 안됐구나 이거 플래시 좀 켜줘 나 아니야 B 잘못 잡았어 블랙시키를 찾으시오. B 아닌가? B 아니에요. O야. P. 아.. 어? 이게 뭐야? 깡통을 찾을 수 있어요. 깡통을 끌고 가서 뭐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아.. 개.. 개멀리 같아.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기만 해봐. 아.. 퍼즐조각이야. 그건 맞는데 퍼즐조각이 별거 아니기만 해봐. 9개 다 모았을 때 별거 아니기만 해봐. 저기 안쪽으로 간다. 아.. 개.. 몇 개냐? 9.. 8.. 4.. 2개 남았어. 4..8.. 저 아래로 가면 끝이야. 또 떨어지나? 아.. 귀신 다 알았어요. 유령 다 알았어요. 그러네 이게 끝이네. 유령 다 알았어요. 더.. 더이상 새로우신 유령 다 알았어요. 여기도 있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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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빛나는 거. 끝났어. 반지? 반지. 제왕. 벤지 스토리 봤나? 아.. 터널 그거지? 어.. 여기 아닌가? 아.. 터널 여기 아래네. 지금 보니까. 터널 여기 아니야. 아 맞다. 터널 여쪽이었어. 어어어어. 맞다잉. 그 지도에 있었지. 이쪽으로 가자. 터를 넣고 있으면 달리지 못하잖니? 아니.. 방.. 아니.. 내.. 나 이거 잘못하다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겠다. 터널 가기 전에 터널 증후군이 올 것 같아? 어.. 나이스! 몇 분 됐다고 터널 증후군이 와. 으응! 어? 오.. 이거 이대로 이렇게 가서. 우와! 오.. 이런 식이네. 뭐야. 여깄다 저 아저씨. 그렇네. 어? 어딜 인도하는 거지? 머리는.. 머리카락 불타고 있는데? 이거 저 사람이랑.. 어.. 그.. 우리 그.. 해변에 추적했던 그.. 여자랑 부부 아니야? 그 아지매랑? 아지매랑 부부일 수도 있었대. 어.. 그건 모르겠다. 저기.. 벽으로 사라졌는데. 어.. 어허.. 사라졌어요. 그.. 감자칩.. 감자칩 봉지가 아니에요? 낡은 잡지가 떨어져있대. 사용되지 않는.. 어? 야.. 어? 남자가.. 얘가 불탄 사람이네. 그러네. 사용되지 않는 소갈로에서. 어? 범인아직 불명. 미쳤다. 그렇네. 어쩐지 머리카락이 불타는 것 같다고 내가 말했잖아. 어..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불타는 것 같냐. 어? 어? 이거 그.. 학교 교실 문 앞에도 그 손바닥짝을 찍혔었잖아. 어..맞아. 어. 그냥 가야되네. 그냥 가야되네. 오호.. 여기 어디야? 새로운 곳이야. 새로운 곳. 맵 한번 볼까? 어. 와.. 죽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스토리가 살짝.. 그.. 남자가 불에 탔는데 범인을 못 찾았어. 그 범인을 찾아야 이 사람이.. 아.. 성불을 하겠구나. 그치. 근데 그 범인이 인간이 아닐 것 같아. 얘 머리 타잖아. 그치. 보면은 그.. 아진매도.. 아진매 아들도 결국에는 눈이었잖아. 그치. 어.. 까마귀들이 돌 앞에서 뭐.. 근데.. 그래 우리가 원안을 풀어줄게. 어.. 지맨.. 지맨.. 어 여기 뭐 어디야? 어.. 어..왜왜..왜.. 저..앞으로..앞으로.. 어 뭐야.. 어..이거 뭐야.. 저장이 안되는데? 어? 어? 어 그러네 느낌표 안뜨는데? 어..아 그러네 느낌표가 안뜨네? 어..잠깐 빨간색인데? 이거 원래 이색이었나? 얘..잠깐만..야 이거 한번.. 형 얘 얼굴이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니..제.. 목이 없는 것 같은데? 쟤..그.. 원래.. 지맨이 저런 얼굴인가? 아니.. 어..빨간색.. 한번 볼까? 빨간색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올린거에 지맨 나오냐? 어딘가에 무조건 나오지. 지맨은.. 지맨은.. 아 그 여기서 나온다.. 지맨은.. 빨간 목..돌이 같은건 있었던걸로 기억은 하는데.. 아 빨간 목돌이 있네.. 그니까 그 위에가 없어.. 아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위엔 있는데 저 불이 안켜져있어.. 아..아 그렇네.. 봐봐.. 지금 옛날.. 그..원래 되는거 보면은 불 켜져있거든.. 아.. 촛불에 불이 켜져있는데.. 아니 근데 그..아니야 아니야.. 여기 위에 동그라미 없잖아.. 여기 머리 없잖아.. 아 그렇네.. 야 미쳤다 이거.. 머리 없는 지정.. 그래서.. 세이브가 안되네.. 와..머리 있어야되네.. 그럼 머리 갖다 주워줘야되나? 아..설마.. 조사님은 소중해.. 저거랑 좀.. 명관이 있어구요.. 어..여기 소강로인가 보다.. 어.. 소강로 사용 금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어.. 일단.. 누가 얘를.. 오 여기 있네.. 봐봐.. 아 선생님.. 머리가 없었잖아.. 우와.. 신기하다.. 여기.. 아니요.. 여기 반짝이는거 있었거든.. 어.. 동전.. 어.. 진짜네.. 여기 살짝 가볼까.. 그러자.. 보통은.. 일반적인 루트 이외에는 여기에 분명히 아이템 같은거 있단 말이야.. 그치.. 수직용 아이템 무조건 있어.. 응.. 저거 손 아니고.. 손 아니야? 가도 되겠지? 가도 돼.. 어.. 무서운거 없어.. 뭐야 저런? 손인데 아무리 봐도.. 응.. 근데 오히려 이런데에.. 스토리 관련된 그런 수직품을 숨겨놔.. 그치.. 이런거 무조건 필요해.. 어.. 여기가 손한거 같은데? 마을터? 침입을 금지.. 어.. 마을터인데 왜 침입을 금지.. 아.. 아니야.. 다시 읽어봐.. 야.. 마을터.. 화장터.. 아 그니까.. 아 근데 아닐거같은게.. 아 점점점이 없으나.. 어 점점점이 없으니까.. 이 앞 화장마을터.. 아.. 이 앞 마을터널! 어어어.. 터널일 수 있겠다.. 그러네.. 잠깐만.. 어.. 어.. 그러네.. 아 형.. 아 이거 느낌 그거야.. 아.. 터널이 아니네.. 아 뭔데 너의 꿈 펼쳐봐.. 뭔데.. 아 그니까.. 아니 아니.. 이거랑 관련된거 아니여가지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그.. 그.. 일본에.. 그.. 무슨 터널이었나.. 그.. 그.. 뭐지.. 입구를 막아놓은게 있어.. 아무튼 거기가 좀.. 뭐.. 귀신도 많이 본다 해가지고.. 어.. 심.. 심영스팟으로 유명한데.. 딱.. 딱 저런식으로.. 딱 저런식으로 펜슬을.. 저렇게 쳐놓은거야.. 음.. 해가지고 순간.. 어? 나 이거.. 나 이거 영화 본거 같아.. 아니 영화.. 아니 게임.. 게임 본거 같아.. 게임도 있고.. 그 터널이 이름 뭐지.. 인우가미 터널이었나? 아마 그래서.. 그래.. 그럴걸? 좀.. 뭐지.. 아 뭔지 알아.. 어 알아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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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프레이? 개발라? 아.. 맞고있네.. 그러면 죽겠지? 죽지.. 아.. 여기 아직 오지않는게 맞는거 같구요.. 어.. 어.. 형 근데 한번.. 몇키 눌럴 수 있어? 터널 맞는거 같기도 한데.. 여기에 뭔가 있다는건데.. 일단은.. 우선 해보자.. 어..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아 근데 터널 그럴싸하다.. 확하다.. 진짜.. 응.. 여기가 소각놈에.. 음.. 왜.. 많이 화가 났는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거 아냐? 어.. 너무.. 어.. 시발.. 이게 끝이야? 뭐야? 아.. 잠깐만.. 느낌이 살짝 쎄한데.. 터널.. 터널에 있는 손바닥이랑 비슷.. 똑같았어.. 아.. 여기 막아버리면 안되는데.. 나 안봤던데 있었는데.. 저 뒤쪽에.. 그치.. 아.. 진짜? 나중에 풀어주겠지.. 그러면.. 아.. 잠깐만.. 이거.. 어.. 지금까지 했던 추억과는 조금.. 느낌이 쎄하다.. 달라.. 놀래키는게 좀 많을 것 같애.. 지금 보면은.. 음.. 지금 갑작스럽게 해서.. 손바닥 짜고.. 아.. 갑자기.. 열의 신장 조졌잖아.. 오케이.. 그러네.. 여기도 합장하고 있네.. 열의 신장 조졌으니까.. 이거.. 조금 놀래키는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손바닥이 뭐야? 누구 손바닥이야? 모르겠어.. 근데 왜 하필.. 딱.. 손바닥 중간이 이렇게 비어있지? 비어있었잖아.. 그거는 왜냐면은.. 아.. 도장을 찍어보잖아.. 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거.. 그냥.. 이.. 손끝 때문에 그런건가? 여기가 좀 파여있으니까.. 아.. 모르겠다.. 왜.. 왜 그러는거야? 이유가 뭐야? 사연을 말해줘 우리한테 그래야 좀 풀어주지.. 우리가.. 귀신 말을 알아들으면 안되지.. 어.. 이거.. 열쇠를 찾아낼 것 같아.. 아.. 근데 그 열쇠가 어디있지? 다른데.. 어.. 얘.. 눈까지 생겼다.. 그러게.. 눈까지 생겼다.. 점점 나오는데.. 그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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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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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얘는 좀 귀여운데.. 흐흫.. 그니까.. 떨어져서 지나가자.. 이걸 깜짝 놀랐내로.. 해결할 수 있는거야? 담력이.. 그러니까.. 좋아요.. 도와주나 우리? 흐흫.. 쟤 왜 좀 귀엽냐 쟤? 쟤 좀 귀엽다.. 여긴 못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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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뭔가 있나? 어? 아니.. 저.. 이미.. 그게 시작된거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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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피어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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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비.. 비어있네.. 두개중에.. 아.. 그러네.. 꽃.. 오오.. 살아났네.. 어.. 그럼 저 위에 있는것도 사라졌나? 그런거 같다고? 아래 한번 살짝 갔다올까? 음.. 어.. 향이 생겼다.. 향이.. 성불을 한건가? 그럴수도 있고.. 그럴수도 있고.. 아래 한번 가볼까? 그래봐.. 아래에도 없어졌을수도 있어 아.. 근데.. 어.. 쟤는 다르게.. 다르게 생긴애라.. 이게.. 뭐야.. 이게.. 눈들.. 몰라.. 뭐야.. 어.. 뒤에 하나 더 있네.. 어.. 어.. 그렇네.. 뭔가.. 뭔가 있다.. 뭐지..? 항상 근데.. 요마을이 쓰리 추억할때마다 이게 뭐지로 시작해.. 흐흐흫 어.. 아.. 어.. 열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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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구한테 죽은거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엥? 빨간 도깨비 같은거 두개 왔거든? 그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거라고? 아냐.. 두개인데.. 왜.. 왜 죽어? 여기로 가면 안되나? 그런가..? 가볼까? 아니 카드 죽었잖아.. 아.. 밑에서도 나오네.. 저거 잡아! 어 사라졌다.. 지렸어? 어 여기 뭐.. 뭐있어? 어.. 투명한 물이 고여있어.. 어.. 물.. 일본에 그거있어.. 그.. 뭐냐.. 이런거 물 떠다가 뿌리는거.. 아.. 그러면은 그.. 어디다 뿌릴건지 좀 찾아봐야될거 같아.. 뭐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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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 아니.. 발바닥이 손.. 손인데.. 얼굴에 뭐있어.. 뭐야.. 뭐야.. 일단 쫓아가자.. 쫓아가자고? 쟤는 쫓아가는거 아닌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지금.. 네모나게 하니까.. 탐색을 해야될거 아냐.. 어디다네.. 밑으로 내려가보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시간지나면 사라지는거 같고.. 시간지나면 사라져.. 어.. 꽃달라고.. 꽃.. 말랐다.. 말랐다.. 물줘야된다.. 오오.. 시들어있다.. 근데 그.. 물 뜰.. 이제.. 물 뜨려면 뭐가 필요하겠지? 그걸 찾아야지.. 아니지.. 속으로 뜰수 있는데.. 속으로 뜰수 있는데.. 속으로 뜨면 여기까지 올 때 다 뚝뚝 새겠다.. 그건 너고.. 우리의 주인공도 다르지.. 주인공 달라? 주인공.. 여기.. 아.. 여기 주이네.. 아.. 그러네.. 아 그럼 여기로 어차피 어.. 왔으면 안됐나? 어차피 못갔겠다.. 그래.. 어딨냐.. 그 아줌매.. 음.. 위로가야될거 같은데 그치? 어.. 다시 나오네.. 위로 가보자.. 위에 뭔가 있을거 같애.. 바가지 같은거? 어.. 근데 바가지는 여기에 게많은데.. 그럼 위에는 뭐야.. 볼루.. 가봐야 이거.. 이분에 한.. 오오.. 이위이이.. 아니 어떤데.. 오오.. 어때.. 어때 좀 괜찮네 이거는 어때 그래 괜찮다 괜찮다 어때 괜찮네 공동묘지라 보니까 어때 와 이거 왜 이렇게 넓어? 뭐가 어딨다는거야? 어때 어 손 뭐야 저건? 어 저기 지맨 어 어때 이거 가까이 가면 또 손 빡빡 찍히는거 아니야? 어때 어때? 아아 괜찮았어 어 어 인정받기 ㅈ 또 빡세네 어때 몇번 했냐? 아니 이거 지장 부산 아아 잘 눌렀어 왜 한 번 더 눌러 얘 가까이 가볼까? 돈 달라는거야? 뭐 달라 어 어 뭐야 진짜 시벤 달라는거 같은데? 여기 시벤 다 떨어지는 그 살짝 그건가 분수 중앙에 있는 시벤 모으는 곳? 시벤 던져 어 그래 여기 느낌이 있어 어 오 오 뭐야? 아니잖아 아 시벤 던달라고? 세 개만 더 달라고? 어 하이패브 한거야? 어 아 그러네 야 이게 뭐야? 이거 다 성분시켜줘야되나? 그럼 쟤는 어떻게 성분시키냐? 어 얘는 내 생각에 성분을 못할거같애 쟤는 어 쟤는 그냥 여기 살아라 어 난 떠날래 넌 여기있어 일단 저사람 가면은 그러면 혹시 여기 뭐 있나? 주울거? 아니 없어 없어 아니 아까 그 꽃 해주고도 뭐 없었잖아 아 그렇네 요거 뭐지 시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어 너무 넓으니까 위부터 쭉 하자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우리 그 산묘처럼 산묘야? 사..사..뭐라하지? 그 이제 단으로 막 그래그래그래 어 아니 일단은 위부터 내려오잖아 어 그래 위부터 내려오자 쭉 가 올라가 쭉 올라가 어 어 이거는 스토리랑 관련된거 같은데 아니 시벤도 스토리랑 관련되있었지 방금 선불시켜줬잖아 음 그치 좋은지 스토리랑 음 음 음 스텝이나 충전하고 저렇게 잘 느려 그냥 올라가 어 쟤 또 10엔 날래 이야 차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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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왔 어따 던져 이씨 던졌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너 때문에 이상해졌잖아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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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쿡 나오겠지 뭐랄지 아 여기까지 나오고 갑니다 고맙다는건가? 응 고맙다는건지 아니면 설마 이것도 무슨 기인가? 하지 말라고 하는듯이 저럴 저럴 수도 있겠나 여기 뭔가 있다 어 지렸어 어 어 느낌표 두개다 어? 한개만 가져가자고? 뭐라고? 아니 그러면 한곳이 비어있는 그게 있겠다 음 어 일리있어요 요거요거 뭔소리냐? 요거같은 뜰 찹장 찹장 어!들고 물 나도 들어 드세요 내 차례야? 물이 어디에 있었지? 물 여기 밑에 어? 지맨 지맨 한번 충전할까? 아니 지맨은 충전 왜 해? 아 이거 이미 했구나 괜히 죽을까봐 밑밥 깔아놓는 것 봐 어떻게든 보험 한번 들어볼라고 괜찮아 너의 컨트롤을 믿어 정 안되면은 그냥 두고 도망간 다음에 하면 되지 컵이 다 있네 그러게 저기서 내려놓고 빠르게 후레쉬로 빠르게 후레쉬로 끝나면 나 뭘로 가야돼? 아니 끝이 아니네 위가? 여기 밑에 빛나는 건 뭐 있었어? 어 이건 뭐야 뭐야? 어 하얀꽃이다 아까 보랄꽃이잖아 아 꽃대로 맞춰놓는건가보다 흰꽃 하나만 비어있는 애도 있고 보랄꽃 하나만 비어있는 애도 있어서 어 어 일리있어 지렸어? 아니 그 멋있는 척 한번 해볼라 이거는 어... 그게 안되는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아냐 아냐 꽃은 이미 얻었어 아니 그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지 어 매든무비 한번 찍어보려다가 다시 한번 찍어볼게 아니야 아니야 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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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상각을 뽑아야될거 아냐 꼭 공포영화에서 영상각 뽑으려고 어 곤지암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인생 조지는 애들이랑 뭐가 달라 에엥 구독자이들 러드 빔 아 왜 끝이네 아 진짜 차분해 뻔하지 어떤데 애들 빔 맞으면 좀 느려지네 어 여기 갔었나? 뭐야 여기 또 왜 이렇게 어 왔었네 일단 위는 다 끝났고 응 어? 아 여기서 한번 뭐 어 뭐야 여기 또 있어? 안 주웠다 했잖아 아니 이건 그러니까 시비는 여기서 주웠었어 내가 이건 스토리에 필요한 거네 이러면서 그렇구나 미안해 아 일단은 그러면 그래서 그 차는 어디 있어? 그 차차 찾으러 가야되는데 이 라인이 있을걸 내가 알기로?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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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 방금 이거봐 아 여기 어 여기네 여기네 어 요쪽으로 가야되고 너의 꿈 펼쳐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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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중에 키보드 놓고있지 마렴 도중에 그 안개 나올수도 있으니까 아 내가 다 살게 아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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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가운데로 간대매 아니야 아 여기 끝으로 갈라고? 어 여기 안개 나오잖아 아니 여기 있었어 애초에 뭐가 있었는데 애초에 물 뜨는거 말이야 물? 어 여기에 물 뜨는게 있었다고? 어 이제 여기 하단에 보일거야 어디에? 아 안개 또 나오잖아 안개 빨리 뭐하냐고 아 안개 또 나오는걸 왜 안개 갖다보니까 갈수밖에 없다고 모든거 다 아니 봐봐 아 여기있잖아 물 뜨는곳이 나 여기까지 온거라고 아니 가운데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 사다리는 막혀있잖아 여기 오케이 빠른 빠른 인정 오케이 어 잠깐만 어 난 잘못한게 없는데 왜 혼나는거지 나 이해가 안가네 이건 뭐야 아 아 여기 찻전을 다 치워야돼 아 아 그니까 애초에 게임 싫으면 그거 잡고 있어 키보드 안잡고 있어 아니 애초 시바거 존나 좋아하네 애초 아니 키보드 왜 안잡고 있었냐고 그러면 아니 키보드 잡고 있으면 뭐 어떻게 나와 나와 봐봐 봐봐 어 이거 왜 안움직여 꼈냐 치 뭐 안움직이는게 내 잘못이야? 아니 머리 뒤로 팔짱 끼고 있다가 응 아니 나는 똑바로 WASD 눌렀어 여기 꼈네 사이에 이 도랑에 도랑이 어디있어 여기 도랑아님 뭔데 이거 턱인데요 도랑이 아닐까 뭔 턱 위로 올라가는 턱 아 그러면 그 놔봐 바로 놔 안움직이잖아 봐봐 봤어? 안움직이는거 봤어 안 봤어 빨리 말해 몰라 안움직였어? 응 어디가? 막혀있다고 엠키 눌러봐 막혀있다니까 아 진짜? 아이씨 내가 왜 돌아갔는데 얘보다 걸음 느리겠지 아하 좀 가봐 제발 쟤 끝까지 가니까 어차피 그리고 항상 너 옆에 내가 있다는 거를 잊지마 아하 지랄하네 있으면서 있으면서 뒤졌구먼 아 썰 준비나 해 뭘 썰어 썰기는 여기서 나오니까 아 나도 알아 두어 바로 둬 천천히 둬 너 옆에 항상 내가 있으니까 아 시끄러워 못 믿어 아니 뭘 못 믿어야 서로 믿어야지 자 여기서 저기서 물을 뜨면되요 아 여기가 식수대야? 어 아 이거 한번 튀자 찌렸어? 이거 걸음속도 늦어져가지고 늦어지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달리지 못하니까 느려지는거 어어 아 늦어져 속도가 늦어지는건 어떻게 속도가 늦어지는건 어떻게 오지 이게 뭐 내가 티실버인가 오케이 물을 떴고 이제 조금 앞으로 가면 또 나올 거 같은데 리젠 되는지 안하나 안 되네 안개는 리젠 되는 거 같아 안개리젠 되는 거 같아 여기는 매너상 리젠 안은 시켜준거 같고 여기 왠지 될거 같다 그치 느낌 쌓아다 그럼 이거 놓고 먼저 죽일까? 어? 여기까지 매너래? 아니네 와.. 진저런데 여기까지 매너로 너 어디로 가야되었지? 여기서 미친가? 너 옆에 내가 있다는걸 잊지마! 바로 이 스시 눌러줄게! 뭘? 아..여기쪽이었어 그래 어 너 옆에 내가 있어 크아.. 아니 지금 등만 떼고 하고 있잖아 아니 그냥 저 바구니 큰거 들고 하면 안되나? 왜 이렇게 짜그만한걸로 여기였나? 어 어? 어? 아 눈이 있었어? 어 눈이 있네 아 그러면 이거 눈 있는 애를 또 찾아야겠다 가봐 아까 위쪽에 하나 더 있었어 어 위쪽에 있었어 어 나 눈을 못봤는데 눈이 있었네 아니 돈 개맞네 야 여기 돈 개맞잖아 어? 야 했어 했어 여기 위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니까 여기 위쪽에 하나 있었는데 한 번 더 올라가야되나? 아 이거 못간다 아 못가는거지? 못가잖아 어 일단 지금 어 물 떠주는거랑 꽃 넣는거랑 그치 꽃 두개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뭐였지 하나는? 어 동전 던지는거 어 어 아 이거 언제 다 찾아서 해줘 여기 누구 있는데? 여기로 갔는데 아까 여기 뭐야 돈이야? 어 어 저친구 같다 근데 여기도 안갔으니까 아마 여기 위쪽에 있지 않을까 어? 어 그러네 여기서 죽었던거 같기도 어 어? 물이 어디지? 여기 끝인데? 그러게 아니 어떻게 죽여 돌 던져봐 아 돈을 왜 이쪽인가? 어 여쪽인 것 같기도 하다 아니네 쭉 내려가볼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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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 눈 감고 있네 아 여기 눈 감고 있네 아 피 흘리고 있는데? 검.. 검은색 피? 그치 피였어? 그러면 이거 최적의 루트를 좀 찾아볼까? 오케이 최적의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아 직진이네 아 쭉 가 쭉 가다 만날텐데 그치 아니 이쪽이었네 아니면은 여기 아래에 있다 한번 가던 내가 약간 오 여기까지 온다고? 여기인데 왜나무길이라 아 여기 없다 여긴. 네 라인은.. 없나본데 아 이라인 없다 쭉쭉 가자 쭉쭉 아 이라인 없네 나이스 나이스 여긴 혹시 조심하고 여기서 또 리젠되나? 항상 형은 너 옆에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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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바 너 옆에있어 너 옆에있어 오케오케 아 야 이거 뭐야 야아아아아ㅇ이... 뒤집자 옆에 있어 옆에 있다고 하는 새끼 어디갔니? 아니 이거 가속 된다니까 순간 가속구대 순간 가속구가 아니라 아니 진짜 리얼로 가속구 된다니까 가속기 같은 놈 아 가속구는 무슨 시바 가속구 같음아 가속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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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봐 한번 이따가 가속구 된다니까 가속구 링크 가속구 여깄다 여깄다 한 번만 해봐 놔봐 놔봐 어 아 달려봐야지 아 오케이 자 봐봐 가수구 이렇게 돼 가수구 이게 물체 처리돼가지고 그니까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막히거나 움직임이 걸리네 걸렸다가 한 번에 확 나가버려 어 그러니까 아 그러면 형이 못 움직였다고 한 게 이게 걸려서 그렇네 이 컵에 걸려서 아까 안 움직인 게 니가 개같이 나가지고 안 움직였네 개같이 논 게 아니라 도랑이랑 걷어놔가지고 못 움직이게 지가 끼게 만들었네 생각을 해보니 그게 왜 안 움직였나봐 개같이가 아니라 형이 앞으로 가는 키를 누르니까 안 되지 여기 끝에 이렇게 앞으로 가는 키를 누르면 안 돼 아 너 저 일단 도랑이 하고 뒤에 놓고 해봐 봐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놔봐 왔다 봐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안 움직여지지 그니까 이것 때문에 낀 거라 생각한 거지 너 일단 안 놨어 에 일어나 들어 어 나올 거니까 조심하고 자 봐봐 봐봐 방금 순간 가속 가속 꽂혔다니까? 뭘 혜유야 혜유는 가속 꽂혔다니까 아니 커피 마시고 카 한 건데 뭔 혜유? 여기서 또 나오나? 그 돌 토르르륵한 거 나오잖아 다..바다 준비 완료 와 진짜 생각 1도 안 하게 저 앞에 놓는 거 봐 아 이제 씨바 옆에 형이 있잖아 옆에 형이 있잖아 문이야 떠 아니 진짜 ㅈㄴ 맨 없는 거 방금 솔직히 옆에 형이 있잖아 너도 솔직히 인정하지 옆에 보면서 우리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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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맨어 없었던 거 인정해야 안 해 응? 노인정? 아니 저거 죽자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 진짜 아 10엔 꽉 찼잖아 10엔 하도 많이 주어서 우리 부자자 백원짜리 백원짜리 몇 개 있냐 10원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백원이야 아니 니 맘들어 해 환율 계산을 해 갑자기 아니 그냥 10엔 백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백엔 멈춰 안 나와 아 맞다 안 나오지 가져갈 때 안 나오지 아 한번 처리했으니 안 나온 거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였지? 여기였는데 그러니까 동작 위였어 한 번 올라가 아 아니야 동작 위였어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어 어 눈뜨고 있다 아 저 눈뜨고 있네 저렇게 아 기다리네 아 잠깐만 스토리를 깜빡하고 있어 어우 씨 깜짝이야 어 다 이제 애들 공양을 했으니까 어 아니 지금 봐봐 어 어 누리네 지금 일단 이거 보고 얘기해 결핵 봉쇄 와 결핵? 결핵? 아 이 새끼 결핵 모른다 젖댔다 결핵이 아니 결핵이 그걸 뭐라 아직 그러니까 살짝 그 기운 흐르는 기운이 모이는 그런 핵 그 와 진짜 대가리 개 빠가살인 거 뭔데 아니 결핵 병 이름이잖아 아 집단병 걸려가지고 그냥 아예 애들 다 가둬버리고 떼죽음 당하게 냅둔 거네 아 그래? 결핵이 와 결핵이 뭐 집합체래 뭐 융합이야? 아니 아 그러네 결핵 결핵이네 어 후진국 병이라는데? 그니까 옛날에 흑사병 뭔지 알지 응응 흑사병 걸렸을 때 패스트 걸렸을 때 유럽사람들 마을 봉쇄시켰잖아 아 그니까 아 결 난 뭐 결합한거야? 아니 난 그니까 그 핵 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어 저 요괴들 나 많이 나오니까 요괴들이 이제 뭉치는 그런 핵 그런 이제 요괴들이 요괴들이 모이는 곳 씨발로 봐 핵이 아 몰라 나 그런건 줄 알았어 그니까 요괴들이 모이는 곳이 뭐야 아니 지금 봐봐 그 여기서 이게 무덤가잖아 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사람들인거야 와 미쳤다 형 결핵이 결핵 증상 중에 눈에 뭐 나오는거 있냐 몰라 아 그건 잘 몰라 검색해봐 헥? 아 그러면 그거 그 물 물이 뭔 의미도 있을거 같은데 결핵 증상 아니 아니 폐관련 아 폐결핵이구나 이건 그러면 결핵은 뭐야 아니 폐결핵도 결핵이야 그러니까 와 시바 원조코피는 아니 폐결핵은 레전드네 폐결핵 결핵은 뭐야 이 지랄구 아니 아니 일단은 이거 이게 그 결핵 전염이 돼? 결핵 전염 검색을 해봐 전염 되지 않아? 어 되네 어 결핵 결핵군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호흡기로 전염되니까 아까 그 마스크 쓴거네 그 아줌애들 아줌애들이 있었어? 아니 그 막 그 어 여기 왔다갔다 하는 애들 있었잖아 얼굴 가면 쓰고 옛날 흑사병 마스크 기억하지 너 어 그 까마귀 까마귀 그거랑 비슷한거네 오케이 오케이 우선은 그러면 뭐 하면 되지? 계속 하면 되나? 공량하면 되나? 계속? 일단은 다 근데 간거 같은데? 아까 그쪽으로 가자 저 아래쪽으로 아 그니까 그냥 신문만 주고 빠졌거든? 아니면 아래 가자고 아래에 그러면 꽃이 있나? 어 저거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아 어? 이거 뭐야? 아 또 마스크라고 하기엔 그냥 종이 얼굴에 붙인 것 같은데? 쟤도 폐기력 환장인가? 그니깐 빨강색 글씨 검색 글씨 어? 어? 어떤데? 저 검은색 글씨에 빨강색 글씨가 설마 전단지 뭐 그런 건가? 어? 그거 뭔 소리야? 이거 검은색 빨강색 글씨 저게 전단지 같지 않아? 그게 뭔 소리야? 나 잘 이해를 못했어 전단지? 어 뭔 소리야? 아 그냥 한 소리야 아니 그게 뭔 소리냐고 어 여기 있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애초에 이걸 해결 못했잖아 아니 꽃을 교체하면 되잖아 오이 그렇네 한쪽은 하나 더 달라는 거야? 응 근데 보라색 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지 해도 되는 거야? 색이 다른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아 그렇네 오케이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됐다 어 그러게 한 번에 싹돌고 싹돌고 오길 잘했어 어 빛발러블 아 병 걸렸네 맞네 그러니까 내가 말했을 때 무척 오래된 듯한 편지 병 따윈 개의차 잠깐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금 나는 병에 안 걸렸고 너가 병에 걸렸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 남자가 병에 안 걸린 거야 그런 거 같다 그럴 수 있다면 뭐든 할 거라 만나고 싶으면 근데 그 남자가 좋아했던 그 연인이 병 때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봉쇄가 됐으니까 하필 그 마을 어 중국처럼 봉쇄해서 제로 결핵 조지는 거지 만나려다가 뭘 당한 거야 뭘 당해 몰라 그걸 봐야지 탄압 당한 거야? 하필 아니 여기 제로 결핵을 했었네 이 친구들 아 그러네 우선 여기는 그럼 다 한 거 가고 저 오른쪽에도 뭐 있는데? 여기? 어 여기 그거야 그 우리 꽃 좀 뭐 아니 아니 저 오른쪽이야 요거? 그래 뮤지 아니야? 이렇게 그려놓은 거 똑같이 어? 일단 저희 쪽 가볼까?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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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쪽 요쪽으로 가야지 요쪽 가봐요 어 어어 야 있네 있네 어디서 자꾸 속삭이는 소리들 형 아 이게 옷을 입고 있었던 보니까 익혀봐야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야 어 그때 당시에는 결핵이 되게 무시무시한 병이지 그치 옛날에는 어디가니? 어우 문워크 뭐야 동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아 이게 뭐 얼굴이네 아 설마 시체를 태웠나? 그렇네 옛날 흑사병 때도 그래 내 말이 다 태웠잖아 그래 그래서 소각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 어 여기가 되어도 돼? 응 파헤쳐봐야지 눈 다 칠 거 같아 어 아니네 아 타버린 열쇠 초각로 이수 열쇠 열쇠 바로 열면 되네 아 아닌가? 이쪽으로 가야되나? 쭉 열려줘요 어이 야 우리 탄다 눈 감을래? 눈 감 눈 감으라고? 지렸어? 이게 맞아? 아니야 눈 감는 거 아닌 거 같아 야 우리 피하고 아아아아 헬 헬 손발이 헬 그래 이제 손바닥 나왔으니까 문 열어줘야지 문 열어줄래? 에? 어어 지렸어? 헬프 오시게 해줬잖아 그럼 저 열쇠로 뭐하는거지? 탄 열쇠로? 아 저기 열다 그렇지 소각로 가야지 아 돈 한번 저장할래? 아니 저장 의미가 없지 아니 저장 의미가 없어 어째 다 오케이 아니 돈이 워낙 많아야지 어 근데 봉쇄한 자물쇠의 열쇠가 왜 소각로가 있을까? 그 열쇠 가지고 있던 관리자도 태웠나? 여기 아니지 어디가 소각로를 어 아 모르겠다 남자가 아마 구출을 하러 이 마을에 온 것까지는 확실해 그런 것 같 어 이게 이제 열쇠를 열릴 것 같애 아 이걸로 계속 치고 있었던 거구나 아 열어버려 여기서 알짱거리다 살살 당했나? 그거 맞네 봉쇄식역 앞에서? 어 헐 그러네 과거시점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뭐라고 적혀있었지? 아니 뭐 침입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니까 그 남자가 하 진짜 진짜 제로코너랑 똑같애 남자가 여길 와가지고 어? 어떻게든 뭐 비밀을 파헤쳐보려고 왜냐면 결핵 안 걸린 사람과 결핵 걸린 사람을 전부 다 그냥 가운데 몰아넣고 아예 봉쇄를 조지고 있으니까 그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듣지도 않고 씨바 뭐 그럴 수도 아 그니까 우선은 모르겠어서 오케이 그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 어? 바리케이트 그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 어떤가? 일단 이거 끝내볼 적어도 움직이면서 말해줘 아 움직이다가 또 뭐 뜨니까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그거 같아 그니까 너 그 택시 운전사 알지? 아 알지 그니까 그것처럼 이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거를 좀 파헤치기 위해서 마을에 온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사살당했어 아니 비밀을 파헤친다기보다는 그냥 애 만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 편지로 보면 그니까 애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아 그럼 애 만나고 걔만 데리고 나가? 아 그니까 애초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봉쇄지역 앞에서 깔짱거리다가 주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우선은 더 진행해보자 너무 뇌피지얼만 싸지르면 좀 나대지 말라고? 어 얘가 뭔 아울라스트 기자도 아니고 뭘 어 그래 아울라스트 기자도 아니고 왜 한 번 왜 자꾸 클릭을 하는 거야 이거 두 번을? 아 나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여러 번 클릭하게 되네 저 여자가 이제 그 대상인 것 같고 좋아했던 대상? 어 아 잠깐만 아 아 우리 아직 안 갔구나 마을을 그러니까 봉쇄된 마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피셜은 좀 아 뇌피셜 하지 말라고? 아 난 저기가 마을인 줄 알았어 아 저기 마을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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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니야 어 아 여긴 묘지구나 어어 그냥 저기 건동묘지고 애초에 이 아 마을터라고 되어 있었잖아 근데 그거 형이 읽고서 왜 아니 마을터널 아아 마을터널 마을터널 네 터널이 아니라 그냥 터였던 것 같아 아 마을터 어 야 마을이다 진짜 마을이다 어어 이제 진짜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어 못 막아줘 빨리 말해 못 막아주면 돼 못 막아줘 도망치게 어 안 오는데 아 아 여기 가지 말라고 어어 아 그러면은 그 남자는 아 여자를 못 만났네 못 만난 것 같아 바리케이트에서 죽었으니까 아 그리고 아 얘네들인 것 같아 어 얘네들이 뭔가 어 어 얘네들이 뭔가 좀 여기 지 여기 감시하는 역할 그런 뭐야 이거 빙빙 도네 감감설레 아 그런데 감시하네 얘네가 이거 보면은 다 불태우 불태우고 한 바퀴 더 뭐 없겠지 어 여기로 나 왜 자꾸 그거 생각나냐 뭐 그 뭐지 일본에 그 아 저런거 아무튼 살짝 이제 그 가면 쓰고 살짝 그 아 뭐라 해야되지 사이비 사이비 종교들 뭐 사이브 종교? 아니아니 사이비 종교들 그 뭐 단체자살하는거 아니아니 아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이누야시에서 나왔었나 아 아 그 아무튼 뭔지 알거 같애 알았으면 알아서 해 간단히 말해서 아 스토리 진행할땐 아가리좀 해 그래 그래 간단히 말해서 단체로 단체로 찾아와가지고 마을에 그냥 불지른거네 뭘 불지러 어 늘 당신을 생각해요 얼른 데리러가자 으흠 그니까 이게 그거라니까 결핵이라고 되어있지만 신문에는 그 남자가 결핵이라고 해서 놀아가서 가봤는데 결핵은 아닐수 있는거야 아 우선 진행해보고 얘기하자 그거는 아니 쥐누 내 피셜 조직에 써놓고 나는 내 피셜하면 안돼? 나 아가리하라메 그럼 형도 아가리해 그럼 우선 진행하고 다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걸 말하자 잠시만 하자 또 너 말이 맞는거 같은데? 그치? 몰라 아직은 말 안하네 아니 이게 미신 미신인가? 진짜로? 아니 미신이 아니라 그냥 쟤 같은데 탄 사람들 같은데 그 뭔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 결핵은 아닌거 같애 결핵은 아니고 아 그니까 결핵때문일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지금 얘네들 다 보면 탄 탄 사람들 같은데 어 결핵 결핵 아니 근데 결핵이면 그 감시하고있던 애들은 뭐야 어? 아이템이야? 어 아이템 봐봐 펫볼 죽었어 펫볼 죽었어 토치 죽었어 이거 성냥 이거 어떻게 쓰는건데 내가 선택해서 쓰는거 같애 어 있다 어 지금 쓰는거라고? 아니 그냥 크게 더 오케이 뭐하세요 잠깐만 이거 저 아 저거 잠깐만 저 우선은 저거 같애 저 인형 저 태우는거 같애 아 인형 태우라고? 오케이 아니면은 뭐 다시 해야되나 내가 못할거 같은데 여기 막고 있대 그냥 달려가서 그냥 클릭한다 내가 해야되나 살려 살려 아 뭐야 왜 왜 돌로 되어있어 오로 던지면 어때 아 이거 장전 안해놨네 가자 오케이 됐다 투척 투척 아이템 뭐야 결핵이 아니라고 저주야? 결핵은 어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해두고 가고 아니 그냥 밖에 일부러 그니까 어 격리를 하기 위한 더 봉쇄시키려고 어떻게든 만든 수단에 불과하고 어 안에서 안에서는 뭔가 다른 어떤 음모가 있는거 같애 그럴 수도 있고 그 음모를 우리는 지금 파헤치고 있고 그럴 잠깐만 이게 위부터가 위에 뭐 있을거 같애 아 이걸 주워야되는데 못가게 막았네 이쪽으로 가야된거 같애 저희도 도는거 같던데 여기도 또 원형이다 여기 사이로 돌면서 이제 아이템 그런거 찾아야될거 같애 아 저거 또 있고 성량 없어가지고 여기 그니? 아 클릭 아잇 나온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물 찾아야돼 물 여기 있겠지 어 여기 어 돌면서 찾자 아 아 걸으면 어 여깄다 돌 토치 줘요 토치 35 장군 스팀미나 업 해 Miss 스팀미나 업 해 볼게요 얘는 애 tee 어 그렇지 저기 위쪽 가야된 거야 어 아니 저 아래 그럼 애는 뭐야 애 아 한번 가봐 오케이. 근데 그 애한테 뭘 줄.. 잠깐만 이거 안 돼. 애한테 뭐 줄 거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 울고 있었으니까. 근데 애 검은색인데 한 반 정도는 흰색 선처럼 핏줄처럼 올라와 있었어. 아 진짜? 자세히 못 봤어 내가. 다시 한 번 봐야 돼. 진짜 딱 뭔 좀비 바이러스 퍼진 것 마냥. 좀비 막 검은색 핏줄 보이는 그런 식으로. 아 그러네. 주워도 될 것 같아. 어? 얘네 뭐 했나? 신명 스팟? 아 누가 곤지암이라고 막. 어 곤지암 느낌으로. 어 여기 봉쇄했으니까. 누가. 누군가 왔었네. 누군가. 누군가 여기 앉은 애가 누군가 온 사람인데 결국에 죽은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아. 왔다가. 죽은 건가? 저 흰색 선이 뭐 죽나? 아니면은 그거일 수도 있어. 뭐야? 저 길 가다보면은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응. 끝이 끝이. 여기. 아 여기. 여기 위쪽이요. 근데. 끝이 좋았을 것 같진 않아. 흐흐흐흫흐. 결국. 여긴 밑은 뭐지? 으이이이이. 여기 아까 그 걔네 막고 있던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렇네. 맞네 맞네. 어 그럼 이거 죽을 수 있겠다. 나이스. 여자 여기. 다 당신은 만나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반지같은데? 그런거 같은데 아 반지는 남자 가지고 있었나? 뭐지? 뭘까? 이런 마을에 어떤 비밀이 담긴 그런거를 주는건가? 여기 가서 밖에서 좀 알려달라고? 내부고 말자 어 내부고 말자 뭐야 왜 내리기 봤어 갑자기 그러네 여기쪽으로 한 번 가 한바퀴 덜어내는거 아니야? 여기도 있어가지고 아 뭐 아 뭐 여기 길 저기 길 일단 여기는 별로 없어 어 있어 뭐 아이템 하나 얻을정도의 길 너무 있어 이제 그 토치 대신에 이건가보다 혹시 불을 붙여서 해야돼? 그런거 같아 그냥 아이템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겠다 여기도 길.. 길이 있는 건가? 아 이거 왔던데잖아요 아 왔다 아이 큰일할 뻔했네 오ining 맵 한번 볼까? 오! 많이 왔다 다 뚫었네요 Panther 마을이다 여기가 마을인것 같은데? 약간 도심 도심 아니야 아니야 여기 실내야 이거 건물 입구고 이 지금 벽들고 와서 이게 실낸거 같은데 어 어 어 건물 건물인거 같은데 어떤 건물 어 어 그러네 그러네 건물이네 어 아 사연을 좀 말해봐요 아이씨 울어서 번졌네 응? 반지 반지 뺏은건가 뭘 줬는데 뺏은거 같은데 응 그 남자가 준걸 어 번졌다는거는 운거야 어 아니면 피거나 그치 아 아니다 피는 보통 번졌다고 표현하진 않지 눈물이 번져서 응 응 일단 맵을 좀 타 돌 던져봐 얘한테 뭐야 잠깐만 돌.. 돌이 아니야 이거 크흐 어딘지 없었다 지금 우리가 안 가본게 저기 밑도 뭐 있었던거 같고 어 어디 아냐 아냐 밑없어 아 밑없네 아 난 또 저 못가 이거 사이 길 있는거 아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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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냐 어 절대 아냐 이건 진짜 절대 아냐 내 뇌피셜로 싸 찔러도 저건 절대 아냐 어 어디로 가 여..여쪽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 없었어 뭐야 그럼 적이라고? 여기 없잖아 어 여기 그 친구 아아 문 열고 갔어야 됐네 이거 움직이나? 어 움직이네 아 움직이네 어 움직이네 어 움직이네 어 움직이네 어 움직이네 오오 여기도 문 이렇게 다 열고 해야될거 같은데 어 움직이네 어 움직이네 아 그러면 이 아 느낌표가 떴지 문 오케이 이번엔 아무것도 안좋아? 여기가 가면 좀 탐험을 하고 오자 저기 마지막인거 같애 탐험을 하기에는 문이 안열리는 곳 말고 어 그래 열리네 아 어 장비이들 어 오는 길이 하나 있었나? 이쪽으로 가는거 없었지 어어 어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열어야지 저기도 갈수 있을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금부터 가버려라 어 왜왜왜 문 약간 이런거 보니까 여기 감옥 같은데?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어 어 그치 교도소 과목 느낌인데 교도소가 이렇게 탔다고? 탄거에요? 아니면 뭐야? 아니 홀로코스트 아 거기도 교도소 태운거잖아 그 느낌으로 뭐한데요 잠깐만 뭐 일단 볼라고 어 지지맨 어 반디 밴디 뒤돌고 엎어지겠지 놀라서 안심장 됐는데? 어? 말도 안다 나 말하는 기준이 처음 봐 아 그러네 아니 왜 우리한테 화내 저 새끼는 아니 우리도 죽은 건데 여지까지 젊나게 도와줬구만 개빡 좋다 아 왜 아 씨발 아니 왜 아니 이게 뭔 아 잠깐 아메리카노 코로 넘어갔어 이제 빨리 달려 왜 그러농ını 나한테 이거 살짝 개 뭔 느낌인지 알지 개처럼 비싼 느낌이야 거거 그런 다음에 위로 가야될 것 같아 위에서 나왔었잖아 아니네 반대로 오오오오오오오 아 Prophet remember 진짜 하고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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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람을 아니 여기로 처음에 막았다가 이제 다시 저기로 가가지고 얘가 막았었잖아 위로 가라는거 아니었어 나한테?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위에 길인줄 알았는데 얘가 또 나왔으니까 반대로 가야될거 아니야 사장님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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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아저씨 도와줘요 어 아니면 이제 미래했던 아저씨 뿐이야 아시 당신 안에 hamm ooh 안부하悔해 기를 어디 ente 뭐 저서 나한테 오나 설마 아 뭐 물이 붙었었는데? 어 그니까 아 불 불 불 아냐 불 없어 불 없어 그 저기 중앙쪽에 빛나는 거 있었거든? 이거 이거? 이것도 있고 오케이 토치 토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천천히 천천히 아니 이거를 그거를 저건 저것도 불이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잘가라 아니 도와줬더니 존나 배운 거 같으니까 넌 뒤졌어 그렇지 오케이 이거 신사인데 토.. 토오리고 뭐지 존나 흉측하게 됐는데 그니까 뭐야? 분노 풀렸나봐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무슨 트린다미어마냥 궁풀린다 그러니까 궁풀리니까 얌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댐비든가 우리도 죽은 거라고 너무 억가다 솔직히 인정?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건데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아 이거는 좀 너무 억가야 이거 보스전 일부러 만들라고 오오오 찼다 너무 억가네 어? 어? 소라고동? 왜 잊어버렸던가 그럼 이거 복부타네 응 오호 바로 볼까? 오케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네 그것 그것마저 복부타네 쟨 왜 울어? 떠는거야? 우는거야? 에? 뭐야? 어 뭐야 움직이는데? 아니 얘 없었는데? 어? 그렇네? 딴 덴가? 여기 학교 뒤편 거기 같은데? 아닌가? 어 일단 해봐 아 아니야 뭐 하고 와야되네 다시 가서 잠깐만 얘도 여기에 와? 호로와 호로와나? 아 얼굴 시커메진 것 봐 호로와네 호로와네 어? 여기 야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뭐지? 아니 근데 이거 약간 그거 있어 어 뭐야 야 순네? 왜? 왜? 아 그러면 형 그 뭐지? 진짜 요기화 된거고 애들 오기 전 애들 온 후였나? 오기 전에 목소리 들렸다 했잖아 그게 언니 목소리야? 어 그 다음에 무기 나왔었잖아 무기가 확실히 도와주는 것 같아 무기가 쫓았다 역시 고양이가 큰일 역시 킹냥이다 어 고양이가 큰일을 저 땡이었으면 저기서 도망쳤다 역시 큰일은 고양이가 아 왜 이렇게 무슨일이야 갑자기 아 저주 못풀었나? 시간 오버된건가? 어? 타임오버인가? 그니까 그 동트기 전에 그 저주를 풀어야 된다잖아 음 그쵸 그 언니 저주 못풀어가지고 저렇게 요괴처럼 되거나 그런건가? 맞아 맞아 어 맞네 어 맞네 어?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저장 아니 이거를 퀘스트를 끝내겠는데 아까 그 막혀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디 부분? 어? 아니 그 그 건물 아 그러네 건물 막혀있는 부분 있었잖아 저 열차 뒤로 가봐 오오오오오 여기 여기 건물 여기 막혀있었던데 어 에? 뭐야 아예 연결되는 부분이 없네 아 우리가 여기 못갔어 그니까 거 아 맞다 거기 못갔지 여기 두개가 막혀있는데 그거를 열쇠를 어디 다른곳에서 구해야되나? 오케이 아니 왜냐면은 그게 존나 넓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토치 해놓은 거 거기서 갑자기 신문 펴서 읽는게 말도 안 되잖아 아니야 신문이 아니라 열쇠 딱 그 여자 있었던 자리에서 뭐 하나 떨어져 빗났잖아 근데 그 열쇠 얻으면은 개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가? 거기로? 가봐 가봐 한번 그러면 그... 제멘으로 가자 응 지이이이이이이이이맨... 아 맞다. 안 간 게 있지 그러면 굳이 한 번씩 더 할 필요가 없는... 뭐야? 새로 됐는데? 그니까 진짜 요기에 봐야 되는데? 뭘? 젖을 푸는 거? 나를 죽이는 방법? 1, 그거 밖에 생각 안 나 어 나 살리는? 죽이는? 아니면 저절로 풀기 위해 저절로 풀어야 이게 얘를 죽여야돼? 지랄이야 할 수 있어 인정? 이렇게 뭔가 아니 학교의 추억 보고 아니 학교의 추억 보고 바로 안 갔으면 됐네 지금도 아 그렇네 아 그러네 아 학교의 추억 다시 이동할 수 있어 학교에는 추억이 없어요 아 그니까 학교로 다시 텔레포트 할 수 있다고 우리 애기는 지맨이잖아 어? 이거 혹시 바뀌었나? 아예 안 보인다 이게 담덤해 그러게 잠잠잠잠잠잠잠 그거 존나 옛날 광고 아니었냐? 혼대미지 어 한번 다시 가볼까? 지맨통에서 그 저기 그 얼굴이 있던데로 음 아 한번더 여기 애들 없나? 오 뭐야? 그렇네 한번 클리어하니까 얘 깼으니까 이제 여기에 얘네들이 생겼네 이건 스토리 때문에 원래 안 보였던 거고 보통 얘 가는 곳에는 허즐조각 허즐조각도 있고 저것도 있어 보통 뭐 아이템 같은 거 여기 어디야? 어? 나이스 에? 미쳤다 잠깐만 와 이게 설마 다 퍼즐이야 그러면? 9가 끝인 줄 알았는데 17로 늘어났네 여기 어디야? 아 어? 아니 여기는 저쪽으로 가야 돼 어 이렇게 탐범하니까 뭔가 좀 새롭다 그러게 이제 보스전 때문에 그럼 빈 교실에도 뭔가 있나 설마? 그 우리 분신사봐 있던 곳? 그것도 제... 어 뭐 있을 수도 있지 거기에 음악실 열쇠가 있나 설마? 아 근데 추억을 다 깨서 음악실에서 그건 안 나오겠다 그치? 아 그렇긴 하니? 어? 뭐야 여기일 텐데? 아 없다니까? 여기에 있었는데? 뭐지? 아니 그거 딱 봐도 토치야 무조건 이렇게 개넓은 곳에 그러면 그게 토치인 것 같다 어떻게 이동해야되냐 그럼 집으로 일단 그쪽 가보자 어디쪽? 아 열려 있는지? 그러면 이 챕터를 깼으니까 그 지키고 있던 애들도 다 사라졌지 않을까? 그치 그치 어 그러기... 그렇기에 못 가는 곳도 열려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는 잠겨 있었어가지고 어 걔네때문에 못 갔으면 뭐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여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뭐 없네 그냥 아예 비워버리는데? 방 싹 빼네 크랩 여기 맞아맞아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보자 어? 그대로 있네 있네 방 안땠는데? 오 오 아 있네 어 그러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거 이거 열쇠 뭐 찾아볼까? 어딘가 있겠지? 좀 궁금하긴 해 빨리 기다리자 우리가 안 연 곳이 있지 않을까? 구석구석 찾아보면 어딘가 있어 여기는 따로 그건 없었어 있잖아 아냐 이거는 돌인가 그거였어 아 아니면 이쪽에 혹시 막혀 여기도 있지 이맨 여기가 입구였는데 어?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아니네 여긴 다 막혀있고 여기 어떻게 가? 진짜? 나 한 바퀴 돌아가면 여기 안 돌았잖아 저 돌았어 그 맵에 아 맞다 맵에 있었지 여기서 우리가 뭘 주웠어 요거는 설마 설마 우선은 이걸 다 그러니까 뭐냐 다 플레이하고 이거 다 회 짤때 떡밥을 아예 그냥 회수하는 그런 식인가? 아니면 전화 찬스를 쓰던거야 뭔 전화 찬스 이럴 때 전화 찬스 var 흑흑흑 으엑 흑흑흑흑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흑 다 했잖아 응 우선은 그 조개껍데기 해보자 다 갔어 아 이거 황폐한 마을이냐 응 응 조개 빠르게 가자 그래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바다 쪽으로 템포 타자 어? 왜? 왜? 아 봐야지 요 추억 안 봤잖아 어? 추억 안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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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추억 봤잖아 아 그 걔 호러 언니 호러하면서 무기가 쫓아내 주는 거 아니 조개껍데기 추억 아 맞다잉 아 맞다잉 아 그러면 그 주어를 좀 붙여줄래? 뭔 주어 이 주어 조개껍데기 추어 그냥 추억이라고 하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어? 아까 연관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마을 아님? 응? 뭐 싱크홀이 나와있냐 바닥에 우물인데 뭔 싱크홀이야 이게 우물이라고? 아무리 봐도 우물 아닌데? 우물 공사 중인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응? 뭘 봤나? 너무 까마득한 어둠에 조른건가? 그 살수 이거 어딨는거야? 해변 아니야? 지금 보면은 해변에 아니라 이거 아! 신사? 오으 Sharon M키 눌러봐 대나무 숲이랑 신사랑 다른래 해물 왜 잡고 누를 해 대나무 숲이랑 신사랑 다른 Cla und 신사로 가는 길인데 인데 신사는 아닌것이야 신사 안에 있었나? 아 왜 왜? 어딘지 몰라가지고 여기 왜 열려있나? 아니 아니 조개 껍질 모아 두 손에 목에 걸고 그 다음은 가사를 몰라 신나게 뛰어가자 이 노래 알지? 알지 알지 진짜 가사 모름 나도 몰라 조개 고래 있는 쪽 아님? 1,2,2,2 킹롤드 타다 한번 돌아볼까? 지멘 가자 애초에 저 항구 한구도 못 갔어 아직 거기는 못가 지금 막혀있잖아 아 지금 뚫려 모르지 여긴가? 여쪽이었어 아 막혀있네 어? 뭐야 다 뚫었네 여기 이미 뚫었는데? 여기 이미 뚫었는데? 아니 어디야 막혀있는거야? 뭐야 여기였는데? 여기 밑쪽이었어 아니 근데 저기는 왜 안 뚫려있냐 여기? 이 가운데? 그러게 여긴 뭐있냐 어 가 반대면 뚫어 어딘지 어차피 모르잖아 일단 뚫고 봐 응 왜 안 뚫었지? 뭔가 이유가 있나? 병아리 있었나? 아 여기에서 한 명 떨어졌나? 응 맞아 달려 안 떨어지는데?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왜 안 뚫었지? 누구있다 앞에 누구있다 잠깐만 안보여 아 누구 있었어 어 달려 벽에 벽에 붙어오면서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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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그러면 지금 아 저렇게 좁으니까 안 갔었는데 다시 한 번 가보자 저기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지? 여기 맞잖아 어 왜 막혀있는데? 아니 저 가운데 더 뚫어있다는 어 그러는거야 여기 맞아? 맞네 아 여기 저장해 죽음 바로하게 뒤졌다 뚫는다 해 응 오케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넌 뒤졌어 이 좁은 곳? 오히려 좋아 걸어 슬슬 어딨어? 어? 앞에 이제 나올거야 자 달려 그렇지 또 있네? 아 체킹이 뭐야 저장해 나이스 아 자 이렇게 해서 맵을 뚫었음 오케이 자 다음 다음 뭐 여기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다고? 막혀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집이 막혀있는거야? 여기? 그냥 막혀있는거야 그럼 막혀있는거 같은데 그러면 그냥 지멘타고 가자 어디로 가야되냐 근데 어디야? 여기 같은거야? 아 맵을 확인을 해보자 항구를 좀 볼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까 항구도 막혀있었는데 응 다시 가면 뚫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아마 뚫려있을 가능성이 있어 어 어 일리 있어요 아니 근데 추억 속에서 본게 전혀 항구가 아니었는데 그러게 일단 봐 그 아 항구 못 지나간게 그게 맞고있었다 그 기차 응 맞아요 맞아요 아니 맵이 전혀 항구가 아니었는데 무슨 뭐 신사같은데였어 그니까 근데 신사는 우리가 지금 그냥 갔었잖아 그니까 근데 거기에 우물같은거 없었거든 그치 아 일단 저 한번 볼까 어 옆 항구 옆 옆모? 아 옆모도 아닌데 아 옆모 우리 가봤어 한번 아 일단 가봐 내려가봐 뭐 여기로 왔는데 조개 껍질 몰라 시끄럽다 두 손에 목을 밟고 띵띵 어 조용하다 올라와있다 열렸네 미쳤다 여기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플루기다 미쳐? 크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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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딴딴딴 신기하게 생긴 비석이다 어 여기도 이거 반대쪽에서 여는거 같다 여긴 어디야? 아 아예 새곳이야 아 새곳이네 이제 여기가 시작이다 나이스 나이스 그치 이런거 하나 있어 여기 있나본데 여기? 아 어딨는데 어딨냐 이거 뭐야? 저 위쪽에 있나보다 어 이게 뭐야? 뭐 뭐야 그냥 연못같은데 어? 뭐냐 저기 밑에도 가는길이 있고 위에도 가는길이 있고 어 뭐야? 여기 약간 느낌 쎄한데? 그치? 가면 안될거 같은데 근데 우리에게는 지맨이 있어 그라디그라디 오케이 오케이 지맨 지맨 여긴 어디야? 맵이 어디로 나와야?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거면 진짜 있을거 같은데 여기에 어허 여기도 아까 그쪽으로 가면 물이 있잖아요 어 이제 어 컬러풀한 색이 털?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녹색? 어 일단은 저거 경헌아 어 그 임무설정부터 할까? 어 이미 되어있어 어두운 구멍이 쇼 어 저거 저 색깔 저 깃털 색깔 언니 아니야? 녹색 빨강색 노란색 야 나 갑자기 떠올랐어 뭐 와 처음에 들어왔을때 벽보에 뭐라고 붙어있었어 뭔 벽보 어 인면조 나타났는데 있잖아 아 걔가 요기가 돼서 인면조가 된건가? 그니까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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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은 내 생각에 빠질거 같긴 해 그치? 우선은 요거 빠질거 같애 왜냐면 주변 보면은 맵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치 어 그래 어 뭔가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찾아야지 장소요? 밑으로 통하는 장소? 어 뭐 지하실로 갈 수 있다는 그런거야? 뭐야 뒤에 갑자기 생겼어 뭐야 뭐지? 열쇠야? 어 잠깐만 조사보고서 정보를 내보낸 뒤 출입을 금지해 주십시오 붕괴 위험? 특정 순서대로 우식을 진행하면 하나 더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어 요거 찾으면 완전한거 될 것 같다 일단은 저거를 좀 볼까? 어 요거요 궁금했어 이 구멍은 동굴과 이어져 있대요 어 오케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게 많아 절대 뭐 하지 말라 절대 뭐 하지 말라 절대 뭐 하지 말라 나폴리탄 괴단도 아니고 나폴리탄 괴단은 뭐야? 그거 그니까 살짝 이제 설명서식으로 되어있는 괴담 1번 막 3시에 절대로 뭐 하지 마십시오 이런데 이제 2번 그 대충 이제 2번에는 1번이 내용과는 다르게 3시가 아니라 4시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서베인이야? 그런 괴담 더 서베인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괴담이 있어 어 나이스 아 이리로 가서 동굴로 가나 보다잉 그지 음 수준도 몰라 여긴 가지 말라는거 어 여기서 이제 또 뭘하면 저기에 또 없어지겠지 오케이 위로 여긴 어디야? 이거 뚫고 가자 못 뚫었으냐? 잘못생각 안 열리네 아니아니아니 여것도 못하고 근데 여기가 저기있다 여기가 어디야? 새로운 마을인가? 그런거 같아 아 약간 저기가 여기 약간 리스한 곳인가? 그치? 아 그러네 아 이게 뭐 시맨? 아 잠깐만 이거 그냥 아예 새로운 맵을 왔는데? 어 맵 다 밝힌게 아니었네 그치 아니었어 어 어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봐봐 한번 백엽상이 뭐야 검색해볼까? 그래 저거 옛날에 우리 그런거 보지 않았어? 막 뭐 나 저런것도 봤었는데 기온체크하는 그런거일수도 있어 백엽상 그니까 전원식으로 되어있는 그니까 이거 이거 우리 학교에도 막 있었고 했잖아 아니 이미지 말고 기상관측용 설비 맞아 대기업상 내가 바로 기온체크한다 이제 그니까 문 문 열어서 거기 안에 온도계 있고 막 그런거 있었어 그니까 어떤데? 음 어 여기다 여기다 밑은 근데 막혀있을거 같기도 하고 밑은 그냥 뚫려있을거 같애 그냥 이대로 끝 일거 같애 아이템 하나 딸랑 했고 왜이렇게 뭐야 왜이렇게 길어 아이템 있겠다 와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템 안준다고? 아이템 아이템 1도 없네 아 에바데 일단 한번 등대 바꿔 등대 같은 곳이로 어 놀라가는거 같애 와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템 1도 안주네 그니까 일단 동굴 통하는 길으로 좀 가볼까 거라디 거라디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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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돌멩이 나사? 녹슨 막줄 뭐야? 왠지 가슴 가슴뛰기한 나사? 가슴뛰기 이게 뭔소리야? 두근거림을 떠올리는거야 어리가 없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가보자 여기다 어 막혀있는데 누가 뚫어주나? 뭐야 이건 또 아 뭐야 뭐야 망치야? 어 어 의식 의식 하라는건가?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그렇네 문을 4번 노크 이게 뭐야? 의식이 왜 있다고야? 너무 많은데? 어 잠깐만 이게 2야? 엔터 아니 그 문을 4번 노크하고 물에 적신 종이를 철제상자에 넣고 보면서 하나하나 해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잠깐만 아니 어 왜왜? 1이야 그니까 2가 끝이야? 아니야 4까지 있어 어떻게 알아? 내가 봤으니까 어디 있었지 마지막이 4야? 어 어디있지? 아 이거 왜 아 이거 좀 아 이거 좀 아이씨 이거 아니고 찢어진 편 종이 조각 여기 있다 4까지 있는거 어떻게 알았나? 아 5 5네 1,2,3,4,5 뭐 아아 그거 말한거야 종이 조각 종이 조각 종이 조각은 여기 1,2,3,3 하나 있어 밤에 이거 무조건 여기에 뭐 밤에 해당 해당되는 의식을 할 경우에는 뭐뭐뭐뭐뭐다 이렇게 3까지 있어 그러면 일단 문을 찾아야 되는데 문이 어디있는거지? 그 문이 뭔 문이야? 정말 이 문? 절대 아닐거고 그치? 어 아 우리에게는 피 근데 여기 이거 지민 있었어 원래?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뭘 이거 했어 아 그래? 그럼 가 어 했네 했네 우리에게는 피웅덩이가 있잖아 그치 피웅덩이가 없어진 곳이 분명히 그게 길이야 그게 길이야 여기네 문 4번 두들기라는거 그게 무슨 소리에요? 문 닫혀졌잖아 아 별 모양 별 모양 저쪽에 비석 하나 있었잖아 어 이 별 모양 있는데서 하는거 같아 의식을 오 쉿 뭐야 뭐야 조이형이요? 에어 어 오케이 내보냈어? 응 굿 아 외울 필요는 없었네 사실 다음은 뭐야? 아 됐다 아 이렇게 해준다 물에 적신 종이를 철제상자에 넣는다 물에 적신 종이를 철제상자 이제 그 또 별 별 별 표시 불가사리 표시 찾아야지 철제상자가 어디있지? 어 여기도 어 여기 뚫렸다 어 어 낚시바늘 와 저거 원래 돌 들어있던거잖아 그니까 집자 낚시바늘 필요해 어디서 온거야? 뭐야 뭐야 낚시바늘이 왜 필요해? 낚시바늘도 있었어 순서에 점점 어두워지는데 뭐야 왜 왜 낚시바늘 주워 두번째가 아니라서 그런건가? 그럴 그럴수도 있겠다 죄송한데 상의를 좀 하고 주워줬으면 좋겠는데 어 갑자기 주워버려서 형은 아니 저거 줍자라고 내가 먼저 말했잖아 이거 줍자함과 동시에 주워버렸는데요 저는 그러면 당황스럽죠 되게 아니 의식 순서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주워버려서 저는 당황스럽다 이거 한번 보세요 몇번인지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해야될거는 물 어 물인데 야 낚시바늘 네번째인데 지금 해야되니까 죽었잖아 아 잠깐만 다른 항아리 상쪽 옮기고 낚시바늘을 꺼내야 되는가 그건 나중이잖아 어 나중이잖아 일단 종이를 철제 상자에 넣자 그러면 철제 상자에 넣자 철제를 찾아야 이건 뭐야 이거 한번 보자 오 오 오 이거를 일찍 봤으면 안 만져도 될텐데 어디로 갔는지 밑도 있고 위도 있고 어 모르겠다 여기는 어 이게 뭐야 이거 봉지 위목 여긴 못가고 요새 사이에 틈이 있긴 한데 못가나 어 갈 수 있을지요 아 아니야 까위 스테미나 여기까지 어차피 공항이 뚫렸잖아 어 잠깐만 좀 가봐 아 스텝 스텝 아래에 어 아 다 뚫렸다 여기 아까 뭐 있지 않았나 어 어 잠깐만 이거 아 추억을 죽은 물고기를 연못 세다니 아 근데 낚시바늘은 응 만지지 말라고 한거고 아 아 그래? 어 죽은 물고기 한번 지워볼까? 오케이 오케이 잣됐다 여기도 뭐 있는데 근데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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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필요해 걱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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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냥 저 친구가 생겨 생겨났다는거고 어 여기로 못가? 저기 아까 피운동이 있었잖아 어 그래? 지워둬잖아 어 아 아니네 오 이거 뭘까 종이 같은데 이게 철도 어 철도 열쇠? 철도 열쇠는 뭐야 철도 열쇠 철도 열쇠 철도 열쇠 철도 열쇠 철도 열쇠 뭐야 철도 열쇠가 뭐야 철도 열쇠가 뭐야 철도 열쇠가 뭐야 철 아니 이건 마치 아메리카노 열쇠랑 비슷한거야 아니 이거 둘이야 확립할 수 없는 철 철도 열쇠는 뭐야 아스팔트 열쇠도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삼다수 열쇠도 있어? 그냥 철제 열쇠 아니야? 근데 한번 뭐 열쇠인지 슬그머니 볼까? 그래 슬그머니 보자 열쇠가 그쪽이야? 철제 상자 철도 열쇠 이거 아냐? 어 철도 열쇠를 심지어 을를도 맞아 인정? 그렇네 철도 열쇠를 커다란 빛 아래 바라나닌다 철제 상.. 철제 상자가 잠겨있으면 철도 열쇠를 열 수 있나 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 아니 철도 열쇠 뭐야 돌아다니는 뭐죠 리얼 네이밍 개대충 지었네 이거 일본어로 원어로 뭐였을지 궁금하다 그치 그러게 아니야 근데 번역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나무판자? 아냐 아냐 들 순 있는데 벌레가 막 나오는 그러게 이거 어디다 갈라고 이거 뭐 우리 그 위치를 알고 다시 들까? 어 여기 여기있네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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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뭐야 이거 저거 개 개 개인데 얼굴이 사람이 있니? 와 진짜 리얼 개 소름키자다 개가 개 소름키자 인정? UP zeg 잠깐만 이거 나무 여깄다 이게 철제상장인가? 아니 이거 나무잖아 어? 아 사당 그만둬 그만둬 멈춰 그 사당 항아리를 옆 사당으로 옮기라 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순서는 아니야 근데 저거 열어봐야되지 않을까 저기 안에 항아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나중에 하자 순서 내면 와 어 약간 그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 3 보스 1 어 그 느낌으로 개무서웠어 걔가 대포 달고네 걔가 얼굴이 있었는데? 어 사람 얼굴이었어 아니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아직 우리 해결이 안되가지고 그거 빼고 다 찾았어 종이를? 물에 젖은 종이를 이거 설마 물에 젖은 종이? 빈 종이 빈 종이 어 그거네 우리 철도 넘어와서 근데 이거 보면은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했잖아 얘 진짜 과거로 온거 맞긴 한데 맞는거 같기도 하고 그치? 왜냐면 사람들 NPC는 아니고 귀신들도 다 소복 입고 있었잖아 과거로 온건가 진짜? 그거일수도 있고 그냥 이제 옛날부터 만들어진거를 관광지로 쓰는거일수도 있지 이 비석을 일단 가자 어디로 가야돼 저 위로 가볼까? 저 위로 막혀있잖아 아냐 여쪽으로 통해서 저기 위로 갈수있는거 가자 거기는 공원이고 거기는 공원이고 여기 밑으로 밑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저기 막혀있던 곳을 가자고? 응 여기 위쪽중에 여기 위쪽 다 막혀있었어? 어? 철취 철도혈쇠? 철쇠였어? 어? 엥? 이거 잠겨있었는데? 그니까 철도혈쇠가 저거야? 몰라 일단 아 얘네 뭔데? 폐관중 아 이거 휘어빠 이거 바꾸자 아 한짝씩 우선은 내가 먼저 꼽꼽 어 그렇게 움직여만 번 오케이 자 한 번 볼까? 저거 좀 뭐해? 설정 오디오 되네 응 아직 움직이봐 아 되뇌뇌뇌뇌 알트넨터를 눌러야죠 오케이 여기가 열세 여기가 종이 아니야 왜왜 어 아 그 종이가 응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그냥 종이인가? 아 뭔가 던져보지 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아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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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여기가 던지는 곳이고 우리 지금 다 찾았다 진짜 빼고 다 찾았네 그 그 물에 적신 종이만 찾으면 돼 어 그게 어딨냐 물에 적신 종이 물에 적신 종이가 아니라 여기 밑 아 여기 밑 막혀있단 말이야 설마 얘네한테 종이 던져주면 얘네가 물어가지고 에에에에에 아냐아냐 종이 할게 없어 종이 비행기? 그니까 내 말 이까말이지 저건 종이 아니고 뭐야 저거 뭐야 철이야? 말해봐 저거 뭔데 아 이거 철도 그래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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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뭐하나? 어 아니야 여기 뚫렸어 여긴 뚫렸어 갈 수 있어 오 미쳤다 아 뭐야 여기가 여기네 그러면 거기 우리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볼까 처음쪽으로? 어 이쪽이지 뭐 막힌 곳 있었어 여기 오면서? 있었지 저 위쪽 여기? 저 왼쪽도 있고 왼쪽은 뭐야 왼쪽 지금도 막혀있나? 여기 못 연거 철도 열쇠다 미쳤다 철도 열쇠? 철도 열쇠? 철도 열쇠? 어디있어? 철도 열쇠 철도룸 여기였네 이거 철도야? 이게 왜 철도야? 몰라 몰라 이따 철도 아 이게 역이어서 그런가? 이게 어딜 봤어 역 이게 여기야? 어? 어? 여기에 종이 있다 아 아 상재 여기에 종이를 놔요 어 형 그 MP 들어와 봐 잠깐만 봐봐 여기잖아 아 근데 여기네 어 아 그래서 철도 열쇠라는 거구나 아니 역이어쇠로 가면 되는 거를 뭔 철도 이거 저거 저거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 오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딱구나 종이다 진짜 제발 아 씨발 회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아이템 오우 괜찮은 차 안녕하세요 한 바퀴 돌려 감기 무량하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돌멩이 다 던지고 그러니까 저 아래쪽도 못 가는 것 같고 저 아래쪽은 이제 너 여기 밑쪽으로 가자 오오오 야오오오 왜이렇게 위험하게 위험하게 안하면 어떻게 할건데 종이다 나이스 다종이래 종이야 종이야 이건 종이야 느낌표 두개 종이야 아 표구나 표를 던지라는거야? 구준표가 영화보라구준표 흐ек 아違う? 뭐 던질 거 맞네 종이 개맞네 신을 위한 제사의식 좀 이상하네 의식을 하고 마을이 정상인 것 같지 않아 살려 뭐야 저게 그럼 저게 개찰구 란 뜻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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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상자 여기다 던지는거야? 여기, 여기잖아. 걔가 표고 개찰구인데? 아무리 와도? 할 일 봐봐. 아니 저거, 저거 그.. 아, 맞네. 첫째 다운타 저기 따로 있지 않았냐? 아니야, 요거야. 그래? 너의 꿈 펼쳐봐. 물에 젖은 표? 어, 개찰구에 표를 넣자. 나이스! 그러면 나도 열차 타러 갈 수 있나? 우리 어디 가는거야, 그러면? 대충.. 몰라. 사라졌다. 나이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놈. ESC를 한번 다시 슬그머니 봐볼까? 죽은 물고기를 연못에 던진다. 연못가자. 죽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잖아. 어. 연못이.. 저기 그.. 위치는 알아. 맵을 봐야되는데. 내가 좀 가다봐. 어차피 아래로 내려가잖아. 저 위는 아니잖아. 위 아니야. 위는 나.. 위치 온 김에 갔다올까? 그러든가. 뭐야 여기? 이거 뭐에요? 왼쪽도 안가봤어. 여기 여기를 우측을 갔었고. 아, 아니다. 왔었어. 아니야 우측도 안갔어. 아, 여기가 그거네. 윗구. 아, 여기로 안갔나? 여기도 갔었을걸? 아이템 뭐 하나 주고. 아, 깃털. 깃털. 안갔도 돼. 여기 왔네, 왔네. 왔어, 왔어. 여기. 지멘타고 이동하자. 귀찮다. 그래. 그.. 어디로 가야되냐? 여기로 가야되나? 여긴 아닌거 같은데? 여긴.. 여긴 아니고.. 잠깐만. 여기야 여기. 여기서. 여기로 가야돼.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어. 저거 뭐야? 그냥.. 그거 같은데? 여기도 뚫렸네. 지금 가게? 스노우클. 그냥.. 수중동굴인가? 응? 수중동굴이야? 저런게 필요하네. 그냥 항구도시니까 스노우클이 있는거지. 아, 그래? 아니, 수중동굴은 뭔 개소리. 아까 그 동굴 지면에서 벽. 쌓여있는거 봤는데. 아니, 그니까. 바다통에서 가는거나 그런거지. 아, 그게 이쁘고. 그 안에는 이제. 뭐, 해저동굴 만약에. 어, 그런식으로. 그런식으로. 여기 맞지? 어, 여기 맞아. 여기서 위쪽으로 가야돼. 여긴 요괴가 있다는거는. 우리가 던지면 요괴가 사라진다는거지. 그러디그러디. 달려줄 수 있겠니 혹시? 세미나 없단다. 여기서 이제. 죽은 물고기를 던져버리자. 어.. 데드. 피쉬. 던져버려. 데드 피쉬. 오오. 블랙홀있나구요. 다음. 잠깐만. 이거. 그. 이를. 볼 수 있겠니? 뭔 이. 1. 1. 종이쪼값. 1. 의식을 해. 의식을 진행하면. 이게 무슨 의식이야? 2번. 어. 아. 그런거 말하나. 지금 우리 하고 있는게 뭐야. 지역에서. 아. 딱 잘렸네. 지역에서 땡땡땡이. 땡땡땡이. 님이. 그게 뭐니. 땡땡땡이. 그냥 이거. 아님. 일단 항아리를 해 보자. 아니 이게 뭔 의식이야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공개되는데 이게. 응. 뭔가 안쪽으로 불러오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어. 다 사라졌네. 나이스. 이게 뭐야. 애초에 처음에. 죽은 물고기를. 죽고. 얘들을. 나오게 하는게 많았네. 아. 그러네. 어. 괜히 우리가 너무. 그거에. 그 낚싯반을 한번. 대긴 다음에. 조심스러워진거. 그 다음에 이제. 사당 그거거든. 항아리 열고 해야돼. 그러니까. 아까 보면. 항아리 열고야. 그. 사당 문 열어야지. 아니. 항아리 열고래. 항아리 열고가 아니. 항아리 열고? 열고는 뭐야. 어. 다른 사람을 옮기고. 낚싯반을 꺼낸다고.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꺼내야지. 어. 근데 그. 하나만 발견하고. 하나만 발견하지 못했어. 집고 어딘가. 집고 가자. 어디냐. 항아리. 저. 여기 맞아. 그. 개 나왔던거. 어. 거기에. 끝에. 문 닫힌. 사당 하나 있었어. 그거 열면 아마. 항아리 있을 것 같아. 그거 열면. 개도 나올 것 같은데. 어.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에다 옮겨드렸는지 몰라. 한번 가봐 일단. 요거. 일단 이거를. 나 저거 비슷한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항아리인데. 이걸 어따. 놔야 되냐. 빌린다. 놔야 되냐. 올 것 같은데. 이거 작은 항아리 한번 확인해볼래. 뭐야. 들어가야 되냐. 문 닫힌. 문 닫힌. 뭐 들은건지 알 수 없는데. 치워줄래? 응. 걔 나올 것 같거든? 왼쪽에서 등장할 것 같거든? 여기서 등장할 것 같거든? 이제 진짜 등장할 것 같거든 오케이 그럼 미리 스태미나 회복 좀 할게 걔가 육지까지 올라갔나? 뭐이냐? 그 한 이제 또 다른 사당이 어딜까? 여기 아니야? 이거 클릭해봐 아 그렇네! 어떤데? 따라가자 우리를 어디로 윈도우 하는구나 저장 한번 할까? 다시 오기 귀찮은데 아래로 인도하는데 아래로 인도하는데? 어? 아 아래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오 켜졌다 등대 켜졌어 피 뭐야? 피야? 이거 불가사리 엄청 많아졌어 지금 우리 다 했어? 어? 어? 불가사리가 엄청 많아 열렸다 어? 열려있었어? 뭐야 왜 가져가고 왜? 어? 되게 합산네 그 한번 그 어? 어? 이참에 한번 볼까? 다 했나? 어? 아 다 한 것 같은데? 그 하고 땡땡땡땡 낚시바늘인가? 낚시바늘을 를이잖아 을를 커다란 빛 아래에서 바다로 던진다 커다란 빛 아래가 등대 같아 불가사리를 아 불 맞네 어 불가사리 얻었으니까 지렸어? 응 빛 커 거대한 빛 아래 커다란 빛 아래 저긴데 빛 아래? 이거 뭐 어디까지가? 어? 어 맞다 아 여기서 애초에 어 빛 아래에서 바다로 던진다 아 여기 등대 아래에서 등대에서 빛 아래에서 해치웠나? 먹고 쨌는데? 어? 오 있다 어 그럼 뭐뭐뭐를 얻는다라고 되는데 이게 뭐지? 바.. 밤에 해당 지역에서 이상행동하는 거 이거 밤에야? 어 여기 밤에야 지금 밤인데? 어 어 어우 쉣 바.. 뭐 그러네 밤에 역시 밤에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을 거 같아 아니 자꾸 왜 하면 안 되는 걸 시켜놓고 진짜 저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 딱딱 눈치 있으면 그 밑에 밤에 라고 적힌 거 보고 난 바로 말했잖아 밤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 우리가 누굴 깨웠다 어떤 존재를 깨웠네 아 응 얘 이 친구 깨웠네 음 이 친구가 아니라 친구 들인데? 등급 들이 아 졸라 징그럽네 씨바 광고 복증 있으면 개 싫어할 거 같아 그니까 아 아 개그 켜면 인정? 네 아 어우 소름 끼쳐 그러면 동굴이 열리나? 얘네들이 나오는?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저 왼쪽이 막히 있었잖아 응 스태민아 개구 딸리네 진짜 여기 아닌가? 아니 이쪽이야 여기야 어 열렸다 아 열렸다 아니 뭐 가리비 같은 것도 막 있어 지금 보면은 원래 이렇게 있었나? 어 그러게? 이거 뭐야 동그라미들 원래 있었나? 모르겠다 아 아 진짜 개요모스럽네 와 아 아 아 아 진짜 개빡치네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왜 이런 거 해 놓는 거야 개재밋네 개재밋어? 어 이 형한테 이 형 나중에 혼자 공포게임 시키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 개꿀재밋 거 같아 진짜 넌 안 놀란 척 하지마 아니 방금은 진짜 안 놀래 여신다 깎아 없어 어 왜 개낭이 나오 부러진 붕필 왜왜왜왜왜 왜 어한 거야 아 나 아까랑 헷갈렸어 뭐 아니 아까 이거 심령 아 아 그 최근에 오네 어 걔도 오네 어 여기도 최 아 분필 한번 확인하자 ESC 눌러도 응 나 봐라 응 아 난 징그러운 게 싫은 거야 놀래키는 건 놀라 응 아 놀래키는 건 뭐 상관없어 뭐 놀라는 말 상관없어 끝부분이 산산조각이다 끝부분을 어디다 썼나? 그 분필로 뭘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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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을 먹는 외래신 재앙 먹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외래종이 토종 좀 잡아먹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무슨 개같은 소리야 재래종만 아 그니까 외래신이 지르잖아 그럼 토종신 토종신도 있잖아 예수도 외래신인데 빙신이 뭔 개소리야 뭐 토종신 뭐 아 그냥 말해봤어요 아 이제 좀 그만 좀 따이씨 개 짜증나 하니까 아 졸라 징그러 어 요얼 친구들 오랜만이야 그러게 저 저 저 저 저 얼굴에다 짱또배 던지려하네 아 일단은 이거 혹시 흑화하는 버전도 있으면 뒤졌어 그니까 다 죽여가지고 내가 그냥 재앙이 털래 어 이딴 말이야 시시해서 죽이고 싶어졌다 내가 재앙이 터서 모든 모든 애들 다 죽이셨어 어 뭘로 가라고? 그냥 이제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떨어지네 떨어지네 대충 이제 그거 같아 컨트롤 하라고 아 우리 매너있게 어 여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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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가? 아 이거다 아 이거 뭐야 거울이야? 아 그 그러네 어? 별마크 그리는건가? 어 그리죠 그려고 어 뭐에요? 아 슬슬 눈알들이 뜰 때 됐는데 아 그러네 분필 끝부분이 부서져있다고 하는게 떴네 그 마크를 그리고 다녔던 것 같아 그 배낭 드내가 어? 왜? 뭐야? 아 여기 막혔네 그걸 보고 있진 않잖아 아 거꾸로 아 이거 쉣 거꾸로 움직여 어? 거꾸로 움직여 아 그래? 아 S 누르 아 후진 누르면 전진이고 여기까지 가야돼 이거 그 카트라이터 빨간 악마 어어 여기까지 가서 분필로 그려놓고 와 마크를 그린다 와 그만 마크 그려 빨리 그려 그러면 이제 저주가 풀리겠 오케이 됐다 원래대로 돌아왔다 쉣 와 재밌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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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저장 지렸어? 그냥 걷는게 나갈 것 같아 뛰는 것보다 아냐 아냐 뛰어 박은 막혀 없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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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냐 위 뭐가 막혔을 것 같아 비 밟으면 판자 떼기 조기 설치하는 것 저 위는 뭐야 여러분 여기도 반짝대기 여기 위는 모르겠어 위 한번 가봐야 되나? 위부터 한번 가볼까? 위에 한번 갔다 오자 아 잠깐만 이거 저거 저거를 들고 와 저기 바로 앞에도 있는데? 지렸어? 아 저기 두 개 필요했지 그래 두 개 필요한데 저거부터 하면 무조건 뭣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네 그러네 그럴 수 있겠다 꼼수 한번 부리는 거지 오! 아!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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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옆으로 가는데 위로 간다니까? 그게 뭔 개소리야 함투로 좀 제대로 해 한 번에 가 한 번에 잘하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모아두고 아니 저걸 모아두고 가도 되나? 상관없지 않을까? 설치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뒤지면 리셋될까봐? 어 뒤지면 리셋될 것 같은데 큰일났나? 설치한 거 아니야? 설치하면 분명히 이게 뭐 뜰 거란 말이야? 안 뜨네? 아냐! 설치하지마! 설치하지마! 하지마! 저 위에 보고 와야지 위에 막혀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긴 해 그 불가사리가 쏙 하고 내려올 것 같아 아아 그렇게 해 아니네 뭐야? 막혀있네 그냥 아예 삥 돌아갈 수 이거 뚫린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지 아 그렇네 그냥 동그라미로 막혔네 아 막혔네 아 막혔네 아 막혔네 막혔네 어 뭐야 아 아 아 요 친구 내려와가지고 뭐 아 아 막혔네 막혔네 아래 뭐 없지 응 혹시나 이제 스토리랑 관련된 아이 그 수집 수집품이 있을까봐 나도 그래서 가자고 했던거였어 아 어쨌든 가보는게 좋지 어 무기 야 얘는 왜 맨 안에 있어 무기야 너 너 어디 쟤도 뭔가 이상해 큰가 이 화면은 반대로 해야되는 그런 화면 같아요 아니 아니 저건가 이게 무슨 요출이야 어 투명끼리다 으엥 이거 무슨 기믹이야 야옹 얘가 뭐 현옥시키나 매옥이야 그런가 일단 나부터 움직여볼게 어 뭐 반대로 움직여나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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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눈감 봐봐 아냐 지금 근데 이게 되는데 아 형 위글 계속해 아니 계속 그거 해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 어 오케이 누가 우리 무기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현옥을 응 그냥 가 남의 지 외환 동물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낚시를 걸어 누구야 나이스 기독 기독 저 업적이 그걸걸 그 모든 지장보살을 찾다 아 그래? 어 오 하도마니에서 된 줄 알아 그 그럼 적의 마지막 지장보살이었던거 어 모든 지장보살 다 찾 으으.. 으에에ㅤ에에에!... 에에 recommend 어? 이건 뭐야? 누구 손 같은데? 난 그거 같은데? 끈 같은 거? 아니 난 이 map 전체를 말한 것 같은데 아아 맵 전체를 말한거야 와 불가사이 뭐야? 아 뭐야 간다 자 시작하자 아 뭐 이런건 쉽지 자 그리굴가 그리굴야 이게 재미나 이대로 쭉 가게 됐다 괜히 스테리나 추동하려고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어? 어? 아 내용을 좀 알려줘봐 갑자기 왜 난리야 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의아... 아아아아... 이제 다시 여기로 나온다 solutions 이제 슬슬 어딘가 한 곳 열려 Mig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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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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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렸다 이거 진짜 열렸어요 이거 뭐하시는 분들인데요? 나 이게 가장 모르겠다 아니 우리가 그냥 깨우면 안 될 존재를 깨우는 거야? 그니까 어디가 어디가 아 봤다 거꾸로 아 아 아하 아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 아아아아 여기서 다시 해야 돼? 아 아 잣됐다 이거 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뭔가 이거 분명히 형이 쉬울 것 같아 그 쉬울 거 쉬운 데라고 말할 때 내가 이거 어 조만간 방향 바뀔 거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만이야 말하는 거 아 형 잘못한 자 형 잘못한 거 아니야 균신아 그냥 내가 못 말했다고 내가 방금 아까 겪었던 거는 이거 밖으로 나가면 죽 응 왜냐면 내가 불가사이한테 맞아 죽는 게 아니야 응응응 형 그냥 나가서 떨어진 거야 그니까 그리고 떨어지만 헤이헤이헤이 헤이헤이 헤이헤이 어 최소 세보다 왕복해 되는데 아 뭐지 아 아 반대 반대 뺏뺏뺏뺏 그냥 예상하시면 반대로 돌려도 될 것 같아 마스터 했다 그치? 이제 진자잖아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한 번 더 서구나 응 저기에 깨실 거야 여기서 여기서였나? 방향 바뀌는 게? 응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진짜 이게 나오고 색깔이 이상하면 반대 반 반 다 잘하지? 오 잘하네 생각보다 카트라이더 좀 했나봐 아 반대판 오오오오오오오오호오호옷 여기여 어디야 몰라 워어어 아 이거 맥 비옥해야돼 아니 이건 좀 맥 기억해? 직진 쪽이었나? 오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으면 여기서 좀 더 오오 야 뭐야 잘 가라 사랑해요 누구세요? 살면서 온갖 겹.. 온갖 거 다 겹네. 어? 아래 나이스. 이 추억은 진짜 기대된다. 어떨지? 어? 이게 마지막 추억이잖아. 똑같이 여기서 왜 잊어버린 걸까? 하려나? 저거 뭐야? 뭐야 지금? 키링이야? 손잡는? 그니까 얘가 그.. 그 여기.. 아! 맞네요. 어? 음.. 맞네 손촌들.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그럼 초록색이 엄마야? 초록머리가 엄마인가? 빨리 회장님아. 와.. 손안이 형. 와.. 잃었어. 다 모았다. 왜 잊어버린 걸까 안 했네? 했어. 아 했어? 응.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네? 어? 음.. 누구세요? 뭐야? 안.. 왜 안 일려줘? 벨트 하는 거야? 아니.. 아.. 진짜.. 저.. 저.. 그.. 실종돼서 뭐.. 경찰 온 거 아니야? 어? 여기 거울 없었네? 집에? 어? 그러게? 어? 그러게? 왜 저거만 없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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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야 하나? 어? 이 친구가 왔네? 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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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다! 아! 그러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러니까! 요 친구네? 그러네. 우리가 주운 깃털. 요 친구네. 새었네 얘가? 어? 어? 와 미쳤다. 무기. 무기 뭐야? 무기가 방울이야? 역시!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 어? 와.. 열쇠는.. 그래서 방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무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였어? 진짜 고양이가 무기였네. 고양이가 요괴를.. 형이 말한 게 정상이었는데 무기? 미쳤다. 아니 이걸 대상하고 고양이가.. 이름도 무기.. 그.. 와.. 이름도 무기로 지은 이유가 있었네! 으응! 근데 그 목소리는 언니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옥상에서 기다리겠다고? 응. 어휴.. 돌아가자. 와 이거 기대된다. 아니 옥상.. 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 왜냐면 이미 언니가 흑화했는데.. 아이 좀 넘기라고요. 아 맞다. 내가 클릭해야 되는구나. 자 가자. 바로 달려가자. 옥상으로. 갈 거야 진짜? 가야지. 그래? 그래? 응. 아니 언니가 이미 흑화했는데.. 언니 목소리가.. 옥상으로 오라고 했으면.. 아.. 안 가야 되는 거 아님? 일단 이거 보자. 이거? 응. 대박이다. 아니 뭐.. 작작 먹으면 안 돼? 바우스 게임 들어! 왼쪽이야 왼쪽. 아냐아냐. 아 왼쪽? 아니 커피룩 마시려고 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왜냐하면 소리가 들려요. 어? 무기! 무기? 진짜 무기. 욕에 대적할 무기! 오.. 앞장선다. 역시 욕에 대적할 무기가 앞장서네. 최종변기 무기. 언니는.. 다 가보자. 응 가보자. 이거를.. 그렇게 됐어도 풀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 여기에 활을? 어. 여기지? 응. 페빌딩이 뭔가 있긴 해. 응 페빌딩이 시작이자 마지막이야. 무기다. 모든 게 시작된 곳. 무기를 얻었다. 안 뜨네. 간다. 바로 올라가자. 무기가.. 어? 여기 있네. 아 진짜 뭔가 변했네. 새..새인 것 같아 쟤는. 그래 새가 됐네 진짜로. 빛으로 비춰서 자세 살펴. 빛으로 비춰서 자세 살펴. 어? 추억이야? 아 아니구나. 검은색을 없앨 수 있다는 건가? 빛으로? 빛으로? 그니까. 아닌데? 써먹을 데가 있나? 있는 것 같아. 어. 아 여기 있다. 그러니까 덜 흑화됐네. 그러네. 어. 좀 이성은 남아있는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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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였어? 없어졌는데. 얘가 얘라고 말했잖아. 그 초록색이라고.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 equal J인 줄 몰랐잖아. 형이 말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아까. 쟤가 언니는 했었는데. 새라고. 이게 보스전이야? 그런 것 같아. 맞네. 이면조. 그냥 넌 막 essa statements. 으홍이요 ㅋㅋㅋㅋ 우와, 이거 뭐야 elimacı 아니야? 무기 한테 달아야 돼. 무기야 무기야. 아 이걸 해야 되네. 야 달려오. 저 때는 딸랑잉이이이 do savage. 어. 야 veto 비 treasures. 아 큰일 內ト. 야옹.. 아니 스탭이 너무 고소. 무기 건드려야돼 야 온다 가시 온다X3 아니 아니 저거 달려나서 이거 빨리 없애는다고 앞에 망고있는거 루시드 안해봤어? 아니야 괜찮아, 루시드 계속 해봤어 충분해 있잖아. 충분히 많이 했어. 저거 없애. 없애고, 이제 무기패턴 이제 무기가 패턴인가? 니가 만든 무기 사단까지 가나? 지렸어? 오야 씨 뭐 굴러옵나 저거? 달려! 이미 달리고 있어 무기야! 헬프! 무기 지금 건드려도 되나? 아... 마지막인데 아니 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그치 회계 급하게 가 뭐 오는 것도 아닌데 아 홍수 그만두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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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수 할 수 있는거지 난 실수는 너 그렇게 인정한다 그럴 따지면 내가 얘 이미 언니라고 말했는데도 언니라고 언니였어? 이랬으면서 아니 그니까 얘가 인면조는 맞는데 인면조가 언니 그거는 아닌 줄 알았지 우선은 난 너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니가 그 초록색 아까 말했잖아 그 깃털 근데 언니가 초록색 깃털이었잖아 초록색 새가 됐잖아 아니 난 그 그거 말한게 언니가 목표 내가 언니 옷 색깔이랑 해가지고 그거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뭐 헬프 아 좀 오래 걸린다 잠깐만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여기까지 딱 해주고 일부러 최소한의 움직 어떤데 괜찮아 최용화 고기 와 개멋시다 아야야야야 인정? 미리 열어줘야 해 으 으 으 으 으 뭐야 아니야 건드려 어 뭐야 그대로 남아있네 저 폐똥까지 지나가야지 열리는 뭐야 이거 으 으 으 어떤데 오케이 뭐야 이거 그거 하고 그냥 사라지는거 그러고 이거 앞에 좀 풀어놔야 돼 아 아 이거 오래 걸린다 마지막이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이게 아까 내가 그것때문에 당황스러웠던거였어 아 저거 아직 안풀렸어? 어 안풀린거야 야 이거 빨리 풀어야돼 무기야아 무기 나이스 애치웠다 아 안돼 오오 어 언니 넌 진행딩 못봤구나 그건 나도 그 소리로 ㅋㅋㅋㅋ 에스티 얘 그러면 학교에서도 떨어진 것도 그렇고 얘가 떠올릴 때까지 계속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던 거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자꾸 뛰어내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아직 우리가 그 빌딩 앞에 게시판에 막 그것도 그렇고 형 그 공원 자판기 쪽에 그것도 그렇고 떠올리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는 저주를 풀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같은데? 어 근데 쟤 날개 있잖아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억 속에 추억을 해야 돼 추억 속에서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많이 있잖아 그걸로 해야 돼 그치? 왜? 우리 또 여기 해? 자 어 그런 거 같은데 이쪽은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우리도 변한다 오 f** 얘는 뭘로 변해? 얘도 센가? 그치 어? 어? 반창고 먼저 해야 된다 우리 반창고 있었잖아 추억 아 그렇네 그치 석양이 석양까지 다 했고 그치 하나하나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유리구슬 어 그거지 유리구슬이 추억 상전 등까지 추억이 추억 아이템들 다 나오네? 고장난 주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오오 이거 O버튼 O가 아니야? 0인가? D 같은데? 0 버튼인가 숫자 0? 뭐야 저거 뭔 버튼이야? 계속 누르래 O버튼 계속 눌어봐 그러면 언젠가 켜진다 아 지랄하지 마세요 계속 꾹 꾹이 꾹인가? 아니 O 아니야 저거 그러면 이거 뭐야? 이 버튼 뭐야? 아 근데 이거 계속 눌러야될거 같아 뭔지 몰라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엄마한테 받은 손전등 개구려 아니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뭔 버튼인데? 좋됐다 여기서 막혔다 어? 뭐 누르고 있어? 다 누르고 있네 ESG도 안 막히고요 아 잠깐만 한영버튼 눌러야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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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뭐야 아니야 아니야 한영버튼 왜 눌러 한영버튼 다시 바꿔봐 야 이거 왜 여깄어? 아니야 그거 그 뭐냐 이거 축소 그 알트엔터 그래 다시 알트엔터 이거 그 처음에 아 처음에 처음에 걸렸던 그 버그 있었잖아 오오오 이거 O버튼 아 아무래도 O버튼인데 이거 뭔 버튼이냐?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캡스럭이 켜져있거든 어 뭐야 뭔 버튼이야? 숫자 0 아니 아 숫자 0이네 근데 왜 꾹 안 누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개 힘드네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 나와서 응 그 회상 중이고 이제 얘로 플레이하는 건가? 설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과거를 조금 과거를 조금 과거에 더 과거를 아니네 여기 뒤에 어? 엔딩이야? 어 이게 노멀 엔딩이네 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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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일단 노멀 엔딩은 봤지 아 뭐